디지몬 스토리 사이버 솔로스 헤그스 메모리 컴퓨터 에디션 이어서 가야죠 아 이번화가 마지막화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번화에서 라기보다는 이 게임의 스토리를 약간 설명을 하자면 이 게임은 이제 인간과 디지몬이 힘을 합쳐서 인간이 만든 괴생명체 이터와 싸우는 내용입니다 저번에 마무리하고 아무런 노고 나도 하지 않았고요 이번화가 마지막화일 것 같네요 인간과 힘을 합치는 디지몬들의 수장격인 로얄라이츠가 있는데 그 로얄라이츠 중에서도 세력이 또 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인간을 없애버려야 된다 인간이 괴생명체를 만들었으니까 라는 파와 인간과 힘을 합쳐서 괴생명체를 없애야 된다는 파가 있는데 인간 제거파의 수장인 로드 나이트몬 여태까지 수많은 동료와 부하들을 를 들고 다니면서 계속 귀찮게 했던 녀석이 아무런 광화도 동료도 부하도 없이 무려 혼자서 정정당당하게 플레이어와 싸우다가 절명했죠 이유를 모르겠네요 왜 혼자 그렇게 싸웠는지 그리고 후반에 잠깐 대사 몇 마디만 나왔던 듀프트몬이라는 녀석이 세종보스인 것처럼 마치 한 번 더 변신을 하겠다 한 번 더 진화를 하겠다 라는 뉘앙스로 힘을 모으다가 놀랍게도 놀랍게도 변신을 하지 못하고 그냥 혼자 죽었습니다 우리의 동료였던 아르타라는 녀석이 괴생명체 이터와 융합을 했었는데 놀랍게도 변신을 하고도 아무것도 못하고 패배했죠 그리고 여태까지 놀랍게도 아무런 언급도 떡법도 없었던 마더이터라는 녀석이 세종보스로 거론되면서 저번 시간에 방종을 했습니다 아마 이제 디지털 세계로 가서 마더이터를 잡으면 끝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전에 DLC에 해당하는 녀석들을 사냥하고 있었죠 끝까지 사냥을 했죠 이번이 세교기였나? 공간이 있는 것 같다 들어갑시다 세교기인지 나발인... 뭐야? 이거 디지몬이야? 아니 디지몬이야 이거? 어 이거 바뀌었죠 일단은 이 상성이 디지몬이 뭐 이렇게 사람처럼 생겼어 아르타 엄마 아니야? 바이러스... 잠깐만 백신인데 돌렸다는 거는 어떻게 돌아가는 거죠? 완전 반대로 돌아가서 얘가 이제 백신이 바이러스가 된다는 건가? 그럼 블랙어그레이몬이 백신이 되고 아니면은 이게 한... 이게 세 개니까 살짝만 돌아서 데이터가 되고 모르겠다 그냥 한번 때려보면 알겠죠? 일단 빌드 한번 일단 둘 중에 이 백신 바이러스 중에 하나는 쓸 수 있을 테니까 아... 한번 때려봐 백신으로 때리면은 원래는 이제 상성이었는데 반감이 된다 데이터가 된 거죠 그럼 블랙어그레이몬이 백신이 되는 건가? 그런 거겠죠? 엑셀 부스터 쓰고 텍스처 블러우 아 제발 블랙어그레이몬... 아 그렇지 감정이 식은 것 같다 바로 저 세상으로 보내주게 자... 니가 때리고 블랙 터네이더 아 이거는 들어가야 돼? 어 아니네? 블랙어그레이몬은 안 바뀐 거야 그러면은? 그쵸? 두 배가 뜨거나 완전 이제 같은 데미지가 뜨거나 해야 되는데 우리 턴 안 돌아옵니다 어떻게 된거죠? 우리 다 안 돌아와요 상태 이상을 거는 게 요리인 것 같은데 이러면은 어... 우리 파티에 못 쓰겠다 저기... 적 보스 같은 애들한테 안 통할 거 아니야 이거 너무 하는 거 아니야? 나 졌잖아 아 잠깐만 아... 아... 아 데미징 겁나 나죠 진짜 이 전용 기술이 상태 이상 기술인 것 같죠? 와... 나 질 정도야? 너무 양아치인데? 라이프 드레인 아 이제 그만 풀어줘 상태 이상을 몇 턴을 걸어 그렇지 자... 헐... 헐... 백신으로 화이트... 쓰고 바이러스로 파워드라몬을 쓰겠습니다 너 대신 블루메라몬 좋아요 이번에 소생시켜서 쓸 걸 그랬나? 소생시키면 상태 이상이 풀리는 건가? 아 얘한테 얘네를 욕바지로 써 상태 이상 바지로 쓰고 아... 웃기지마 뭐 저렇게 상태 이상이 잘 들어가 아 이거 세 딱 걸리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맞아주지 동시에 두 명 정도는 풀려줘야지 내가 좀 편하거든요 야 이건 너무 반칙이야 이 정도면 그냥 내 턴이 되면은 상대편을 전부 즉사 시킵니다 이거랑 별 차이 없거든요 어차피 내가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에 와 개치사 한 것 봐 됐어 하나 풀렸어? 어우 쟤 턴이 너무 빨리 도는데? 체인지 해야겠는데? 아 근데 상태 이상이 안 풀린다 이제 포켓몬을 치면 몬스터볼에 들어간 건데 얘네들이 놀랍게도 안 풀렸죠? 아 그러면은 주군에 소생시켜 쓰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오메가몬 어 미러 어 좋아요 아 이제 돌아와라 얘들아 아 엔간이 해 몇 턴을 지금 뻗어 있는 거야 그렇지 여기서 이걸로 블랙어그레이몬까지 살리고 어 이러고 이제 다음 자료 스터로 바꿔주면 되죠? 너 대신 블랙어그레이몬 너 대신 즈왈트 좋아 이제 뭐 얘는 어차피 즉사는 안 나오니까 기절 같은 게 문제지 음 좋아좋아 하하 어떻게 할까 일단은 상태 해상 해제는 해야되고 그쵸? 회복도 해야되고 그쵸? 회복도 해야되고 할게 많네요 좀 해보기나 합시다 자 어 얘 강적이다 너무 극협이다 패턴이 레이드보스 패턴이야 진짜 광역 상태 이상 그냥 그냥 쳐야겠다 얘는 상태 이상 걸리니까 잘 나오는 블랙어그레이몬 때려주고 사실 이렇게 치면 좀 할게 없지 이거를 때리는 게 나을 수도 있고 이걸로 합시다 하나하나 독해제하는 건 너무 끔찍하니까 아 미쳤어 어 얘 전용기가 있네 그쵸? 데미지겠죠? 어어 버텼으면 됐습니다 독 안걸려서 안죽죠 너는 이제 상성이니까 쏴야죠 2배 데미지 버그화를 한 번 밖에 안쓴다 2배 데미지인데 블랙어그레이몬 보다 덜 들어가는 거 실환인가요? 감정 식으셨고 그냥 때리면 이길 것 같은데 이제 어차피 다 죽어도 게임오브되는 게 아니라 다음 애들이 나오기 때문에 다음 주자가 응 때려 때려 무적 해놔 딜 카운터같은 스킬을 이런 애들 위해서 써야되는 거구나 그걸 의도하고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맞으면 카운터 치는 거 이거 교체하자 우리 임펠몬 드디어 활약할 때가 왔어 상태상 걸린 것 봐 너무 역겨워 그리고 화이트 레오몬 경험치를 많이 먹어야 되는데 이거 경험치 못 먹게 생겼죠 적절하게 들어갔습니다 막타를 지왈트가 때릴 거니까 군사의 USB 경험치 추가 아이템이 붙어있는 녀석들로 교체를 해줘야겠네요 여기서 반전이 좀 있네 지왈트를 살려야 된다 놀랍게도 지왈트를 살려야 돼 턴을 낭비시켰어 아 잠깐만 아 놀랐잖아 이상한 거 써서 여태까지 안 쓴 거 써서 놀랐잖아 교체해줍니다 경험치 올려주는 애들로 아 이거 아니죠? 얘죠? 나이트메어 3 나이트메어 3 미친새끼 아이씨 달려 아 무슨 그렇게 많이 들어가 데미지가 여태까지 그렇게 안 쓰면서 당연 버프 걸어서 그렇구나 쟤한테 한 대 맞게 생겨 아 안 맞았고 죽었구나 이거는 관통이 아니기 때문에 안 죽을 수도 있거든요 아아 죽지 이거 누가 죽느냐다 안 죽었고 그거 같다 베너뮤티스몬 기술 같네 가이아퍼스 잘 가시고 관통이 너무 세다 찾아봤는데 관통이 너프가 들어간 거래요 무려 저 수치가 말이 되나요? 아 경험치 들어오는 거 보세요 너무 아름답죠? 윈드클론은 물리 윈드클론은 물리 아 이거 갖고 와야죠? 와 너 진짜 기술 배치가 너무 아름다 야 와아 아주 아름다워요 색요계 머리카락 자 아 너무 인간처럼 생겼어 밤 걔는 이거를 가져간 다음에 완료를 누르는 거였죠 굉장히 구조를 귀찮게 만들었네 뭐 아예 그냥 7개 캐스트를 다 묶어 놓던가 차라리 굳이 뭐 나눠 놓은 것도 이유를 모르는 거 묶어 놓으면 좀 귀찮을 수 있겠구나 한 번에 다 깨야 되니까 자 진화 먼저 진화가 먼저야 임펠몬도 변화를 시키고 싶은데 이제 디지몬 이동을 해서 부임원 데려와야죠 부임원 150 방어력 방어력이 잔뜩 골방했습니다 관통 데미지랑 아홉 공격만 맞아도 숙소 못 채기잖아요? 굉장히 잠깐만 조건이 우정이 안되지 그렇죠 우정만 채워주면 되죠 우정 채워준 아이템은 진짜 정말 잘 만들었어 원래 있는 아이템이겠지 그 DLC로 팔질 않았을 테니까 25로 되니? 안되지 않나? 오 되네? 별로 훈련이 힘들지 않았구나 훈련 두 번 시켰는데 30% 떨어진다 그랬는데 원래 날 아주 좋아했나봐 아 레벨이 안되는구나 아 죄송합니다 못팠네요 아 새로운거 와 너는 야 너는 로얄라이츠로 진화네 둘다 심지어 드나스몬은 제가 저번에 해서 죽였죠 너무 뭐랄까 아 임팩트가 없었어 드나스몬은 이걸로 한번 진화해보죠 진화 윙드라몬 진화 와 세보여 세보여 뭐야 슬레이어드라몬 와 방어력 낮구요 데미지 쪽에 특화되있죠 진흥도 낮고 오 딱 어울리는 거네 백신입니다 속성은 바람입니다 천룡찬파 무속성이고 오 야 방어력 관통공격이다 대박이다 그리고 민첩 무조건 10% 올려준다고 하네요 오 좀 근데 SP 소비가 좀 크긴 하네요 민첩과 바람속성 데미지가 10% 증가한다 오 굉장히 좋네 그쵸 체력이 너무 낮긴 한데 1레벨이니까 와 굉장히 좋다 얘는 진짜 좋다 아 아 바람속성 스킬 데미지가 아니 천룡찬파가 그럼 바람 을 하나 가져와야되나 얘를 빼고 빼기엔 너무 좋아 능력이 다 그래서 이거 가져가 굳이 안써 천룡찬파 쓰면 돼 방관이 들어가있습니다 얘는 써도 좋을 것 같은데 그럼 여기서 자 보시면은 백신 둘 데이터 둘 나왔죠 확정이죠 바이러스 둘 그러니까 백신 블루메라몬은 진화해야되고 얘도 진화해야되고 블루메라몬이랑 화이트레오몬을 데이터랑 바이러스로 가면 너는 그 그거 되지않나 샤벨타이거 샤벨 레오몬 이게 데이터죠 좋죠 이제 바이러스 하나만 챙기면 되죠 야 넌 더 좋아 얘는 방어력 더 낮고 지능 더 나죠 더 좋네 진짜 더 좋네 얘도 바람이네요 어차피 기존에 있던 그 슬레이어드라몬이 바람기술이 없었으니까 근데 놀랍게도 땅기술입니다 어떻게 된거니 땅속 스킬 데미지 15% 증가 아 이건 맞아서 다행이네요 어 괜찮죠 굉장히 괜찮네요 오 철수 조금 더 맞네 바이러스 관통 데미지가 없는게 좀 크다 관통 데미지가 너무 좋다 근데 이 게임은 근데 제가 보기로 너프가 된거라고 합니다 75%까지 떨어진거라고 해요 원래 데미지에서 근데 이정도라니 이 별모도 낮춰야겠지 블루메라몬이 아 너가 이렇게 돼있구나 이거 해야겠다 체력이 부족하네 체력 200을 더 올려야되는데 200이 올라가? 맞네꺼에 찍어도 지금 레벨이 98까지 올리면은 200 올라가겠죠? 너가 마학몬이 되면 된다 어 그럼 되죠 얜 절대 안되고 마학몬이 더 해보고 싶어 할아버지보다 너가 마학몬 예정이고 임펠몬이 그럼 바뀌자 뭐할래? 임펠몬 뭐할래? 아 임펠몬 할게 없네 너는 뭔데 진화 조건이 안돼? 체력이 부족해? 와 체력이 60인가 80 부족하구나 아 너는 아예 안되는 애고 뭘로 태워해야지 이쁘게 진화해줄래 지금 무속성인 애가 났거든요 사실은 상성을 생각하면은 임펠몬 그냥 데리고 갈까? 데리고 가자 오늘 엔딩 봐야지 언제 이거 다 올리고 자빠졌어 좋더라 머리카락 가져왔어요 딱히 널 인지하는건 아니지만 잘 부탁해 좋습니다 보상 주시구요 이번에는 아까 그 우정올려주는거 칩 3개를 준다 그랬었나요? 다 내 보상받을건 기억하고 있습니다 3개인가 잡았죠? 4개나 남은건가요? 위대한 도전도 깨야되고 사실 마왕을 모르기 때문에 좀 궁금하긴 하다 이렇게 4개랑 아 5개네 이거는 또 있을거 같긴 한데 일단 이거 질투화해요 디스크가 나오네요 디스크는 한번 봐야겠다 디스크는 이제 능력을 올려주는 장비템이죠 우리 디지몬들 어 잘 나와있네 슬라이어드라면 저거 좀 기대된다 어 얘가 건담금스러워 드래곤 건담 실라 건담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기대가 좀 됩니다 활약을 기대해보겠스 지금 레벨 낮아져서 못쓰겠지만 센트럴병원에 있는거 같애 리바이어몬이라고 합니다 리바이어몬 어디서 들어본거 같은데? 이동하죠 여기서 마학몬이 나오지 않았었나? 아 저깄다 얘네 왜 정수기랑 저 음료 자판기 한 명씩 있는거야 아 여기다 덮었었으면 안됐는데 아 여기다 해야되는데 만약에 세이브파일 날아갈까지 계산을 했어야 되는데 안을 했죠 들어가자 아 얘 개죠 아 모바일 게임에서 아 뭐라고 해야되나 키웠던 녀석입니다 상태 이상 없으면 솔직히 아 문제 그건 아니지 않냐? 즉사기 두번이라고? 어 뭐야 백프로 즉사야? 야 야 야 잠깐만 야 잠깐만 한꺼번에 살리는건 아까워서 못쓰겠고 그쵸? 황제드라몬이랑 살려야죠 한방이 나올지도 상상도 못했네 민첩 내립니다 어 민첩이 이제 떨어졌죠 갑자기 3타를 먼저치고 시작했어 얘네들 선방은 세게 칠하고 이렇게 돼있나보다 이거는 지금 쓸건 아니고 얘는 뭐 전멸당해도 상관없죠 솔직히 살리기만 하면 제때 쟤네들만 쥬얼트 브레이크필드가 되게 좋다 이 자근이 죽었을때까지 감안하면은 되게 좋네 사기 스킬이었어 아이스 아처리 3 갑자기 확 약해졌죠 근데 한방 나오죠? 극혐이죠? 브레이크필드 두번 민첩 20% 감소 안됐고 극혐이고 한번 써보자 천정참파 어어야 레벨 1자리인데 1000들어 갑니다 노스트룸 얘네 보니깐 3번까지 쓰는거 같다 그쵸? 무조건 죽죠 저거마자 여기 셋이 나왔고 다시 적금치 먹여줘야되는데 적금치 먹여줘야되는데 너가 데미지가 부족하니까 살리고 많이 쓰게 하네 많이 쓰게 하네 스프레이 한 번 긁어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너는 그냥 둬라 아이 괜찮겠지 한 번은 쓰겠지 자 하고 스프레이 한 번 돌려줘야죠 아이스 아처리 같고 맞고 죽을 수도 있으니까 너무 빡세 분명히 이렇게 빡세지 않았던 것 같은데 괜히 마왕이 아니구나 이런 애들 꼭 특 우리 편 되면 약해짐 연속으로 때리는 턴이 지금 안 나와있죠 그러니까 스톱합시다 형제 드라몬이 안 때리면 되죠 저거는 그 쓰는 타이밍 오면 그냥 쓴다 보니까 너가 힐러해 너한테 이게 있었는데 내가 상태 이상 회복이 있었는데 저번에 세격할 때는 너 혼자만 상태 이상 걸려있어 그냥 못 썼어 이거 더님 뭔가 여유가 좀 있네요 딸피로 만들어 놓고 아 좋습니다 아 묶이지마 갑자기 이렇게 치고 들어오는 거였어? 아 걔 안돼 아 회복하는 의미가 없잖아 이러면 아 진짜 야아 너무하네 즉사기 세 번 연속 쓰는 건 어디서 배워먹은 버릇이야 아이씨 체인지에서 한 번에 살리죠 버티죠 아 좀 아까운데 됐어 근데 나는 안채워져 풀이라며 저 돌고라몬은 죽어도 되니까 다는 살려 여기서 파워드라몬이랑 파워드라몬만 파워드라몬 미라주가오감몬만 빼고 얘는 살려야죠 경치 먹이려면 얘를 살리고 가드브레이크 빌드 아 이건 상관없죠 어차피 한방 나오니까 한방에 죽지만 않으면 되지 일반기술로 돌고라몬 살려주고 이제 겨우치 먹여야되고 즉사턴만 안돌아오면 되는데 죽었고 적절하죠 아이 즉사기턴 들어올거같은데 느낌안좋은데 쎄하다 강하다 아 좋아요 이번 턴에 죽이자 아 한 턴 더 보면은 즉사게 받아 죽을거같애 그냥 아 겸치 좀 아까운데 어쩔수 없지 뭐 더이상 죽어도 되는 애들이 없어 블랙 터네이더 아 굉장히 성가십니다 얘는 DLC가 맞긴 하겠죠 확인은 안했는데 따로 맞겠지 뭐 엄청 올라가죠 헤비스트라이크3 어택차지필드 어택차지필드가 있으면 좋겠네요 어 진짜 좋은것만있다 이제 스킬이 크로스카운터도 갖고가고싶어 크로스카운터도 갖고가고싶어 아 멘탈 브레이크 필요없죠 아 아 윈드클로 있어야죠 저 블루메라믄 안됐죠 질투의 바늘 비늘? 되긴 하겠죠 1레벨이면 체력 10은 무조건 주는거 같고 아 98에서 된다는건데 너무 멀다 98은 인간적으로 양심있어야지 하지만 새로운 에이스가 생길겁니다 뭐야 로얄라이츠 믿습니다 죽은 로얄라이츠들만 쓸걸 괜히 만들었다 그냥 지나는 방식이 특이해서 쓸라그랬는데 됐어? 매그너먼 가자 암어체 매그너먼 암 어어 됐습니다 방어력이 초장부터 300이에요 야 근데 솔직히 말해서 별로 안세네요 너무 약한데? 750이야? 메모리는 22이 먹습니다 어 야 궁극체보다 많이 먹네요 오 오메가몬이 25고 다른애들은 20이었죠 약한은 18이었고 근데 그런거치곤 스펙이 많이 떨어지는데 근데 암어체는 필사기가 셌기 때문에 화염드라몬이 그랬죠 전체 75 위력으로 하고 방어력으로 올립니다 아 미묘하죠 블랙어그레이몬 20인데 걔가 전체 100이기 때문에 어 하나 더 있네 어어어어어 105 아 105 어 나쁘지 않네 오메가몬보다 10 낮은데? 나쁘지 않죠 마 궁이랑 물 궁이 섞여있습니다 댐지가 너무 낮죠 1레벨이긴 하지만 누가 가져가 이런걸 아 좋아요 또 누구? 없지 이제 너가 내려와야돼 보니까 로얄라이츠가 돼야돼 근데 마땅한 멤버가 없잖아 이거 돌고라몬을 뺄까? 그 로얄라이츠 중에서 이번에 슬레이어 드라몬 되기 전에 애가 뭐였죠? 아 너가 윙드라몬이었구나 윙드라몬으로 진화를 하면 되겠다 태화를 시켜서 잠깐만요 그리고 돌고라몬을 태화시키는 걸로 쓸데없는 과정이긴 한데 그냥 많이 봤으니까겠네 어? 너가 아니야? 나 머리 가보았어 아 이렇게 볼 필요가 없구나 아니 이렇게 보면 되는구나 이걸로 지난 거였나? 아 이거구나 너를 어떻게 태화시켜야 돼? 에어드라몬으로 태화시켜야 돼? 어? 루트가 없는데? 잠깐만 어어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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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크리사리몬으로 가고 사이버드라몬으로 간 다음에 이름 좀 뭔데? 잠깐만 잠깐만 크리사리몬으로 가고 크리사리몬으로 가고 여기 태화시키면 답 없을 것 같고 아 이게 막 그러면은 스틱몬 아 노답 아 노답 이건 뭐예요? 됐어 저거는 아닌거 같애 안 한거 보니까 뭔가 성가신거야 대불몬은? 대불몬은 당연히 안되겠지 그쵸 아 하아 그러면은 사이버드라몬으로 지나는게 맞네 그 태화에서 가면 더 좋은데 그럭저럭 하는거 같네 그 기세로 부탁해 널 인정하는건 아니지만 이 마왕들은 애초에 다 바이러스일거 아니야 그럼 돌고라몬도 아예 내립시다 돌고라몬은 뭐할래? 로얄라이치해 너도 로얄라이치가 더 쎄겠지 얘는 18짜리기 때문에 조금 인묘합니다 한턴 행동불농이기도 하고 여기서 로얄라이치가 뭐가 있느냐 좀 중요하죠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제 막판이기 때문에 오 이번하루 마무리될거 같기 때문에 봐줘야됩니다 로얄라이치 여러분들 보는 입장에서 뭐 디지몬을 뭐 다 알고있다 뭘로 지라는지까지 다 외우고있다 이런 분들한테 좀 미안하지만 봐줘야되기 때문에 아 이게 암어체 구간인가 보구나 어 너는 암어체인데 백신인거야 그럼? 그럼 내 암어라고 써있네 아 뭐보단 말았죠? 기억이 기억을 잃었는데요? 아 돌고라모 돌고라모 돌고라모가 있어 공채가 왜이렇게 많니? 공채가 더 많은거 같애 왜 내 눈에는 돌고라모가 안보이지? 왜 내 눈에는 돌고라모가 안보이지? 알파몬이랑 슬레이프 슬레이프몬인데 알파몬이랑 슬레이프몬은 우리 편이죠 지금? 적대했던 녀석으로 지나야 되기 때문에 다시 너도 알파몬이 알파몬 되게 흔한 애였니? 이거 안되는 거니까 아마 해커스 메모리인거 같고 아 다시 이가드라몬 기가드라몬으로 한번 빼볼까? 기가드라몬 쪽이 없는데 저기 파워드라몬 윙거 보니까 해커스 메모리는 아닌거 같고 기가드라몬 내가 만들었었는데 벌써 기억을 잃었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하기 때문에 게임을 다 어제 진짜 아침 일찍 방송했었는데 업로드가 너무 안되가지고 새벽 한심가에 올라갔었죠 꼭 필요한 순간에 기억이 안나요 아 이거야? 이거 뱀장어 아냐? 아 괜히 퇴화했네 로드하는건 좀 싫고 여기서 뭘로 뭘로 퇴화시켜야되나? 선택진 많아요 다행히도 다행히도 자아 이걸로 퇴화한다고 치고 지금 별로 없네 탱크몬 어? 그레니언몬으로 할수있네 그레니언몬 나 좀 싫은데 아 그레니언몬 약하잖아 전에 가장 그 허접하게 죽은 애기 때문에 아 너가 어 너가 다 된다 야 와 아 로드나이트몬이 바이러스구나 그레니언몬 할래 그레니언몬이 좀 멋있게 생겼네 그레니언몬이 셋중에선 그럼 너는 뭐 탱크몬으로 했다가 뭐 안드로몬으로 가면 되네 나이트몬은 그거였죠 직사기였죠 탱크몬으로 빠져야겠다 아 탱크몬 되게 좋은 애였구나 빠질 구석이 많네 올라갈 애들 많다 깔끔하게 이겨야 된다 와 너 재능이 좀 후달리로 내네 아 돌고라문 출신이구나 혹시 좀 스페어 없니 좋으네 아 재능이 좀 많이 떨어지네 아 원래 재능까지 안 볼라 그랬는데 또 보게 되네요 사람 심리가 아 참 이거 이거 디스크 한번 보자 디스크 뭐 나온거죠 스피릿이랑 뭐 서로 나온거면 표시가 나오겠지 이거랑 지령 민첩 패더 민첩 해피율 어 괜찮다 민첩 해피율은 안쓸거지만 자자자자 세개 남았는데 얘네 하는게 낫겠다 폭식 뭐 나태 오만 다 몰라 다 모르는거야 놀랍게도 다 모릅니다 디알못 보면 알겠죠 또 이런것도 보면 기억날수도 있군요 리바이어몬도 전혀 몰랐던앤데 기억났습니다 설마 악어가 마왕일거라고 누가 알았겠습니까 베르제브몬 어 내가 입은 티셔츠 아냐 나카노에 있는거 같애 좋아요 부당하다 너무 강해 마왕들 진짜 보스야 괜히 마왕이 아냐 마왕이라고 할만해 인정해 마왕이라고 불릴만한 놈들 여기 있을지 모르니까 혹시 보고가죠 그리고 돈 좀 모였으니까 쇼핑좀 해 이건 됐고 스프레이 좀 내나봐 스프레이가 너무 좋다 이것도 되게 좋네 ㅋㅋㅋㅋ 아 이걸 팔았는데 시방 아 돈 왤케 많아? 단위가 너무 높은데? 아 좀 좋은것좀 주세요 아 무슨 비를 팔아 아직도 이거 좀 사자 아 이미 샀구나 이거 사 이거 사 아 아 수소 써서도 끝이 없네 2층에선 없을것같은 2층은 초밥집 있었죠 이번에 뭐라고요? 폭식이라 그랬나요? 화장실 앞에는 없겠지? 진짜 아 제발 진짜 없어라 화장실 너무 좋아해 디지몬들 다 화장실 앞에 있어 이.. NPC도 화장실 앞에 있고 폭.. 내가 폭식이다 그러면 음식점에 있어야지 그쵸? 폭식인데 너무하네 4층 사실 카페가 있긴 하거든요 카페보다는 역시 카페에서 밥먹으면 안됩니다 카페에서 식사하는 버릇들리면은 배가 망신해요 어? 잠깐만 어? 게임장에 있네? 어? 게임장에 있네? 아 오토바이 텍스쳐좀 봐 아 기억났어 얘도 마왕이야? 얘는 너무 마왕처럼 안생겼어 마왕이란 이미지가 저 오 잠깐만 잠깐만 느낌이 안좋아 나 탱크몬 데리고 있어 뭐야 너 왜 여기있어 그냥 지르자 딱봐도 체력이 없어 보여 딱봐도 속도가 빠르고 그쵸? 체력 별로죠? 4 아 지랄한다 진짜 저렇게 내 턴이면 너 죽어 미친놈아 양심이 없네 엑셀보스터에 엑셀보스터에 3 야 그거 진짜 다 간다고? 해치필드 어 죽을텐데 근데 이번만 맞아도 죽는거 아냐? 가로로 캐논 딱봐도 속도 공격력 특화죠? 체력도 맞을거 같고 디자인만 봐도 보이는 편성 다음 2랑 1이죠? 그럼 다음건 그냥 바로 질러야겠다 1에서 뭐 즉사기 쓴다거나 그런건 아니겠지 1까지 나라면 1을 쓸텐데 잠깐만 이거 위험하다? 1에서 터지느냐 안터지느냐 좀 중요한데 방어력 낮나보다 많이 들어가네 좋아요 1 이번에 죽이면 돼 이번에 죽이면 돼 그래 진작에 이랬어야 됐어 150% 방어력 많이 났나보다 반통 데미지급으로 들어갔는데? 그쵸 많이 들어가죠? 토네이도 즉사기 즉사기 맞아도 돼 이겼어 이미 체력이 너무 끝내도록 하자 즉사기지? 뭐하냐? 뭐해 죽어 뭐야 쟤 제일 약해 제일 약해 끝내도록 하자라 그랬어 힐까지 세고 미친놈이야 와아 블루메라몬만 보면 되죠 게스톰 안씁니다 아냐아냐아냐아냐 2를 지워야지 2 안쓰죠? 2 안쓰죠? 야 너 진짜 별로 된게 없는 애구나 아 리바이브도 빼 리바이브 할거면 그냥 아이템을 살려 아이템이 많아 블루메라몬도 한 번만 더 잡으면 될 것 같은데 한 번에서 두 번? 5레벨 올렸으니까 두 번은 잡아야 되는구나 다 잡고 위대한 도전인가 하러 가면 되겠네요 잡으면 딱 레벨이 맞을 것 같죠 딱 봐도? 아주 좋습니다 무난해요 아 걔는 그냥 보너스였어 회복조차 고민하게 만드는 보너스였어 좋아요 두 마리나 맞나요? 더럽게 많네요 보는 맛이 있네 그래도 처음 보... 처음 특이한 애들이라 생소한 애들이라서 나한테는 5만 더 올리면 되네 아 이거 되겠다 잘하면은 안 되려나? 레벨 때 보면 크리사리몬이랑 탱크몬 업하면 되죠 사이버드라몬 갔다가 내려와 내려와 다시 내려와 V드라몬으로 왔다가? V몬으로 갔다가? 그쵸 XV몬하고 그거였죠? 탱크몬 너가 문제구나 안드로몬 해 딱 봐도 백신이 필요할 구성이야 아 너가 군사를 갖고 있구나 파워드라몬 줘야되나? 파워드라몬이 전체기니까 미라주가오감은 주는게 낫겠지 그쵸? 좋아요 아 잠깐만 근데 진화 조건을 채울 수가 있나 얘가 그게 문젠데? 지력이 약간 부족할 것 같은데 SP도 필요해? 아 이게 안되는 앤데 그러면 얘는?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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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외로 진화시키는거 목표로 잡고 아 SP를 나한테 올리란 말이야? 아 이건 좀 아니지 SP가 낮은 애가 블랙워그레이몬이 낮죠 어? 될 것 같다 SP 될 것 같다 만넥 찍으면은 만넥 찍으면 될 것 같고 아 잠깐만요 너무 고민되게 하는데 사람? 아 이걸 보면 되지 뭘 표현하다고? 110, 180, 140 110, 180, 140 둘 다 안될 것 같다 도감으로 보면은 만넥을 볼 수 있죠? 아 너 보기 불편해 좀 뭐 좀 속성별로 나눠놓는다던가 뭐 그런거 없어? 아 참나 이거 불편하게 만들어놨네 탱크로 태워해 기사가 태워해서 탱크가 되냐 얘를 만넥으로 보면은 방어력 되고 SP 되고 지능 되죠 오 다 되네? 오 너 좋구나 야 안드로검 몇가지 돼? 180, 160, 110이었죠 74까지 하면 돼? 오 충분하네 아 내가 너무 쪼라했었네 야 군사 USB 좀 가져오자 개발자죠? 1번도 개발자지 군사 USB는 사실 필요없는데 솔직히 말하면 군사 USB는 사실 필요없는데 솔직히 말하면 기분상 가져오죠 뭐 어차피 할것도 없고 얘네 너희도 놀지마 알파고처럼 끝없이 일하란 말이야 한 명은 개발형이 아닌데 상관없지 다음은 뭐 남았죠? 나테랑 5만 남았나요? 위대한 도전도 깨보고 싶다 위대한 도전이 더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 계속 난이도가 올라갔기 때문에 위대한 도전은 마지막은 로얄라이처 둘나왔죠? 너무 양아치야 근데 로얄라이처 둘나오면 어떡하냐 이렇게 로얄라이처 동료로 만들어갔는데 막 나중에 로얄라이처 다 나오는거 아니야? 부활해가지고 나카노에 벨페몬이라고 있다 나카노에 벨페몬이라고 있다 아 다리 쥐났어 건강적신호야 과연 어디있을까? 나태한 애인데 보니까 폭식인데 게임장이 있었잖아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걔는 게임을 좋아하게 생긴 비주얼이야 오토바이 타는 애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 이름이랑 관계없습니다 나태한 녀석이라고 뭐 있지도 않은 침대 코너에 있진 않을 것 같고 오히려 이름이랑 매치 안되는 놈일수도 있어 오히려 게임 코너 어는 있었으니까 없고 어어 개뜬곱 자판기 안에 있네 아유 뭐야 여기 있었습니다 내신해 벌써 뭐야 이게? 나 이거 처음 보는데요 귀엽게 생겼다 어 멤버 좋죠 시작하자마자 때렸겠죠 시작하자마자 때리는 거였으면 그 그 색욕이랑 그 그 모식이 폭식처럼? 얘는 좀 늦게 쳐가지고 이득 보는 애 같은데 아 알 것 같아 얘 방어력 올리는 애 아닐까요? 왜냐면 뒤에 있잖아요 턴이 방어력, 체력 회복 같은 거 미리 때려야되나? 아 근데 회복이면 미리 때리는게 의미가 없고 방어력이면 미리 때려야되는데 때려보자 일단 한번만 때려봐 한번만 아니면 늦게 쳐서 전멸 에이 아 회복이네 아이씨 어떡하지? 액셀 부스터 하자 회복이네 턴이 굉장히 늦게 돌아옵니다 딱 봐도 방어력이 높아 보이는데 아 일단 때려봐 때려박아 아니면 아이템으로 능치 올려주는 거 하겠습니다 2300 또 회복하겠지? 일단 방어력 마법일지 물리공격일지 좀 고민된다 솔직히 디자인은 내 생각에 이 디자인이면은 마법이거든요 귀엽게 생겼잖아요? 근데 덩치가 커 귀엽지만 거대하다 저 덩치면은 물릴 수도 있다 헤비급이니까 잠들어 계시고 회복하고 어떻게 되어있을까 한방 나올 때까지 그냥 달리는 건가? 한방은 절대 안 나올 것 같고 회복 3.800이니까 회복은 넘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이번에 채워주면은 엑셀 부스터하고 아 근데 여기서 얘가 체력 돼지면은 상관이 없으니까 물리공격으로 가겠습니다 물공을 많이 올려놨으니까 엑셀 부스터 어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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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지필드 어 갑자기 뭐 세게 때릴 것 같아 너무 불안해 이렇게 다 올려놨는데 세게 때리고 회복하고 그러면 답 없거든요 진짜로? 그레이소드 그레이소드 진짜 좋은 것 같은데 광역으로 115인데 우와 데미지 뭐야 어? 너 그냥 던질래? 가이아포스 할래? 가이아포스 해야겠다 죽이겠는데? 다음 턴에 회복하면 죽이죠? 데미지 5천 얼마 들어갔지? 회복해 제발 어 너무 근데 패턴이 이상한데 세 번이나 회복하면은 아 뭐 지 알아서 하겠지 엑셀 부스터 타격탄 다 돌아오죠? 이렇게 해도 되겠다 두 번이나는 못 도네 35라서 엑셀 부스터 그레이소드 그레이소드 한 대씩 때리면 잡겠는데 그냥 2800 오메가 블레이드 이것도 더 들어가면 더 들어갈지 덜 들어가진 않겠죠? 2500 어 덜 들어가긴 하는데 2500 세밴드 2500 가이아포스 끝났다 페이지 2가 없는 한은? 회복만 해서 저런 애들이 제일 불안해 뭔 짓을 할지 모르겠어 노래도 불안해 어 98 좋아요 엑스오라 엑스오라 회복이죠 어 좋죠 엑스오라는 가져갈만하지 아 많이 올라갔어 가드 브레이크 필드 너무 좋다 센트더클 빼고 와아아아 소닉보이드 나노머신 브레이크 체인지 플러스 필요없죠 두개 빼면 되죠 오라 체인 플러스 나노머신 브레이크 센.. 센트더클 좋아요 아 이거 누가 하고 있었니 이걸 아 참 아 잠깐만 아아 내가 내가 이 페이지 있다 그래서 나온거지 여태까지 한 명도 안 나왔는데 아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진짜 말도 안 돼 진짜야? 아 웃기지마 아 에스피 없다고 호호호호호 하아 다 회복해 이거는 방어를 올립시다 선빵은 안 때렸어 일단은 양심이 있는거겠지 만화를 쓰게 했으니까 가.. 차지 가드를 하고 일단 셋 다 방어력은 높기 때문에 너가 문제다 너 너무 이기적이다 능력이 상태해상 안 걸겠지 저 덩치로 무슨 상태해상이야 내 생각엔 물리공격이랑 방어 그냥 평탈 때리네 상상도 못했네 체력 물리공격이랑 방어력 높을거 같거든요 기프트 오브 다크니스 회복은 없다 확실하게 회복은 없을거하죠 구성이 저 데미지면은 근데 너무 끔찍한데 어떻게 어떻게 백신한테 뭐야 이거 뭐야 어떻게 백신한테 9천이 9천인거 아냐 그러면은 백신한테 5천 들어간다는거는 너무 양심없네 이거 하자 그리고 차 다시 채워주기 귀찮아 회복길 때 좀 가드를 올려둡시다 내가 해보니까 그 똥 던지는 애가 방어력 999였거든요 데미지 들어오는게 고정으로 감소되는게 아니라 퍼센트로 감소되는거 같으니까 방어력은 꾸준히 올려두겠습니다 하나가 죽어도 다른 애들 살면 되니까 버프 계속 주고 나는 딜러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여기서 한방에만 안 죽으면 돼 필드를 하나 해야겠다 블랙어 그레이먼도 강력으로 막 직사시키진 않겠지 저러다가 갑자기 에이 설마 이렇게 이렇게 버프 다 걸어놨는데 안돼 느낌 안좋다 느낌 안좋다 때려 일단 때려 일단 일단 누적해놔 버프 많이 걸었어 방어력 30%정도 올렸죠 어 데미지 많이 들어가 더이상 욕심내지마 그레이스도 해 체력 저질지도 몰라 아니요 아냐아냐아냐 방어력이었어 방어력 어어 누구냐 누구냐 오메가몬 쟤 오메가몬 관통 없는 애가 죽었다 이득이다 딱봐도 진흙 낮아보이니까 캐논으로 800밖에 안 박히는 클라스 그냥 때려 박아 이제 내 생각에 너 죽었어 두 번 돌아왔잖아 아 휴식 아 휴식은 예상 못했는데요 너가 때리고 쟤로 살리자 아 아 웃기지마 너무 치사해 하나씩 죽인다고 생각해야겠다 그냥 근데 이렇게 되면은 무조건 이기죠 SP는 왜 A를 안주는 것이냐 휴지기지? 뭐야 극점? 어차피 나 한방이잖아 뭐야 불안하게 왜 그래 내 생각에 저기 황제 드라마는 무조건 딜 안 나옵니다 관통이 없기 때문에 슬레어 드라마는 갤 데려왔어야 됐어 내가 잘못했어 이거를 하는 건 데미지 안 들어 내 생각 안 들어가니까 이거 하고 어차피 한명 잡을 거 아니냐 어 안 죽었다 평탄은 안되겠다 죽었다 나면 죽은 거지? 이거 돌면 죽는 거 아니야? 오우야 잘 떴다 크리 떴다 카운터는 뭐야 아 진짜 왜 그래 아 아 진짜 죽여 아 솔직히 그 리바이어몬 개가 더 셌던 것 같습니다 그거랑 그 여자 아 나 왜 부임은 안올리고 왔죠? 미쳤나요? 전체 75 물리공격이면 굉장히 세죠? 야 이거 이거 데미지만 넣고 보면은 저기 매그너몬인데 기술이 아 나 레벨업 저거 진화를 안시켰네 까먹고 아 왜 그랬대 전체 방어력 올린다 이거 너무 좋죠? 아 이거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아 아 고민된다 넌 가드 올리고 그냥 때리기만 해도 셀 것 같아 저 매그너몬 쟤는 빨리 진화시키자 그걸 까먹을 수가 있어 중요한 제일 중요한 건데 이 게임 위대한 도전 때 멤버 다 써먹으려면 진화를 꾸주시켰어야 되는데 내가 너무 멍청했네요 아싸 마왕이다 궁금합니다 처음 아닌가요? 마왕으로 진화하는 거 로얄라이츠 매그너몬이 처음이었고 마왕만 이름부터 마왕이야 아 쌍두용이구나 그쵸? 어 물리가 288이니까 마법 지능도 조금 더 높네요 메모리 22 아 마왕몬은 로얄라이츠급인가보다 22입니다 쌍두용인데 그래도 25% 이하가 되면 지력이 50% 상승한다 지력형이 아 피석이 하난데 전체 90이야 개 약해 어떻게 이거 맞고 전멸당했냐 너무 약한데? 잠깐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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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근데 얘는 진화 조건에 물리공격력이 230인가 그러지 않았나요? 근데 어떻게 지능형일 수가 있어? 말이 돼? 방어력 1 부족하다 쟤 욕할 뻔했네 아 우정 우정이 우정이 부족합니다 우정이야 뭐 있으니까 우정 그까이 거 돈으로 채우겠어 아이템으로 채운다 전투 노예들이야 우정도 아이템으로 채워 우정이 얼마나 없으면 25% 이하일 수가 있나 회복시켜줘야 되는데 까먹고 있었네요 이거 맞죠? 그리고 윙드라몬이었나? 믿고 있겠네 안드로몬 엑스브이몬만 만 하면 되죠 아 근데 마왕몬은 좀 아니다 저럴 거면은 그 밟아몬인가 걔로 하지 뭐하러 해 지능이면은 굉장히 그럭저럭 하는 것 같네 잘 부탁해 널 인정하는 건 아니지만 지력으로 바꿔야겠지 마왕몬은 그쵸? 아 근데 마왕몬 관통 데미지 있는 것도 아니고 게스트 90밖에 안되면 너 어떻게 써먹으라는 거지? 아 승자 특성도 25%야 아 마왕몬 태화시킬까? 아 얘 스킬은 봤으니까 마왕몬 태화합시다 아 너 심각하다 야 괜히 얘기했다 얘 로드 나이트몬 할걸 얘 얘 로드 나이트몬을 할걸 엑스브이몬이 데이터로 가는거죠 왕몬이 빠져 아 스컬 그레이몬 한번 해보자 스컬 그레이몬 국채는 뭘까요? 스컬 그레이몬 얘는 되게 쎄 보이네 나름 메탈 그레이몬보다 쎄 보여 옛날에 디지몬 월드에서는 게임은 처음 디지몬 월드더라구요 거기서는 되게 구려 보였거든요 아 괜히 했다 뭐야 이 샤인 그레이몬은 이런 애도 있어 우정 80이야? 아 로얄라이츠를 도가면 찾아봐야겠다 로얄라이츠 바이러스를 찾아야 되는데 로드 나이트몬 찾아야겠는데 그냥 로드 나이트몬은 몰릴테니까 아 로드 나이트몬으로 가자 나이트몬을 찾고 일단은 또 내려왔니? 아 되게 귀찮네 여기 여기 있다 아 잘 찾아 이제 아 어 잠깐만 어 아 잠깐만 아 이거 아니잖아 둘 중 하나잖아 사실상 하아씨 하나 너는 연관점이 없다 그냥 아예 허어어어어 이거 이거 뭐지? 한번 한번 빼보자 별로 할 수 있는 것 같아 아 아 아르마몬 아르마몬 아르마몬은 고양이라고? 고향이면 되는거 아냐 와 미묘하다 일단 아르바몬을 빼야겠다 아르바몬 밖에 안보이네요 이걸 이렇게 내려야 된단 말이야 스컬 그레이몬이 이어지는 공채가 없나보구나 스컬스러운 애가 있으면 좋았을텐데 이거 뭐야 별로 안 궁금하니까 내리겠습니다 야옹이까지 내려야돼 겸이야 어? 아니야 아니야 탱크로 올라가면 되는거 아닌가? 어 탱크로 올라가면 되는구나 여기서 탱크는 16인가 필요했죠 그러면은 이제 경험식이 있으니까 이건 이건 필요없는거 같고 이거면 될거 같다 야 많이 올라간다 필요없는거 좀 먹지마 국제를 알아야지 너를 나이트몬으로 지나시키면 되네 너를 나이트몬으로 지나시키면 되네 이제 몇 마리 남았느냐 배려 좋은거 주네 배려 쓰이진 않지만 지금 5만 남았다 5만 아 디지조이트 돈 되는거죠 15만원어치네요 저것만 하면은 그건가 재능 끝나는건가 재능 없는 오메가몰이랑 황제드라몬이 에이스야 센트럴병원 얘네는 병원 아니면 나카노에 있어 난 다른데다 섞여있을줄 알았는데 우다이바 이런데 또 병원이냐 병원 1층이었는데 둘다 아 살거없지 저 점원이 진짜 해자 점원이다 저 점원 만한 점원이 없다 어 여기네 진짜 1층이네 혹시나 싶었는데 저긴 많이 갔으니까 멤버를 바꿀까 아 왜냐면 백신이 있으니까 와 나 체력 진짜 낮다 와 레벨이 좀 많이 군사가 있네 하지만 데미지로 갈 것이다 아싸 400 5루 떴을때 4공사 뜨는거 뭐 얘가 마왕이야? 왜 백신이야? 잠깐만 백신이라고? 마왕인데 백신이야? 쟤는 지능이 높아 보이니까 지월트 관관이 좀 아 뭐 아 상관없구나 관통이니까 문제는 데미지를 올릴지인지 데미지인지 방어력 올릴지인데 방어력은 소용이 없겠죠 데미지를 올려야겠죠 샤벨레오먼이랑 아니야 관통을 때리는게 낫겠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어 내 생각에 쟤도 문제야 쟤도 뭔가 변신할 것 같아 디자인만 봐도 변신할 것 같죠 아 귀여운 애들이 한번 변신을 해주는 것 같은데 아니면은 내가 뒤에 써서 그런가 원래는 다 이제 그 베르제 부몬 같은 걸 다 변신하는 건가 아 몰라 이렇게 가는게 낫겠다 관통관통 상성상성으로 때리다가 변신하면 그때 죽여 천룡참파 700 어 속도 올라갔습니다 멘탈 차지 바로 지능형이죠 샤인레이저 3 두번 냈는데 어 킥만해 킥만해 풀몬 블래스터 어둠 있니? 이게 더 아프네? 필중은 아닌데 이게 157이죠? 그렇죠 너도 이게 더 아프네 겁나 약해 뭐야 이만 어 이만 저승으로 가 히트 차지는 뭐죠? 아 뭐야 저런게 왜 있어 아 쓸모없는 것만 하죠 엑스브이몬이 뭐가 내려온 애죠? 알드로몬이 돌고라몬이잖아 엑스브이몬은 재능만딱이네 아닌가? 근데 왜 스킬폭성이 왜 저래? 변신했죠? 얜 약해 보인다 디자인이 어제 본 것 같은데 아닌가? 어 바이러스다 미친놈이네 가쁜 바이러스? 아 샤벨레오믄은 왜 죽여요 아 아 상태 이상 회복이랑 체력을 회복 체력 회복은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 핵이면 진홀의 오션 웨이브 뭐야 전용 기술 왜 이렇게 많아 데드 오어 얼라이브 뭐야 아 아 아 그런 애 아 야 아 미친놈이야 그런 애인가 보다 짬짜면이네 그쵸 빛이랑 어둠 합친 애 그래서 저렇게 변한 거구나 짬짜면 뒤졌어 제법이다 아주 그냥 마뎀이죠? 어떡할래 죽을 것 같은데 그냥 싸우면은 내 회복 하나 주고 그냥 뒤를 우겨넣어서 죽이자 방어력은 별로 안 높아 보이고 지능이랑 데미지 쌍두영일 것 같죠 디자인이 속도 빠를 것 같고 느낌이 딱 그렇죠? 뭔가 몸이 좀 다부죠 생각보다 의외로 의외로 다 보죠 잔근육이 있어 쌍두영이야 엑셀 부스터까지 갈 필요가 있을까? 페노 쏴 다 두밴데 뭐 잡겠지 알아서 이미 엑셀 부스터 상탠데 800 어어 들어가죠 반자이의 헬크래쉬라 뭔데 저거 뭐지? 뭐가 이거래요? 기술이 뭔가 이상한데? 약간 중2병 모드인가? 앞에 뭐 붙이고 스킬 쓸 때마다 아 너는 어태크 해야겠다 천용참파 너가 에이스야 세상 블랙 워그레이몬 아 백신하면 워그레이몬도 이거겠다 아 근데 워그레이몬이 더 세겠다 워그레이몬도 데미지 계통 아닐까요? 아닌가? 특성은 다르나? 아 지랄마 아 지랄마 책형의 썬더폴 숙청의 게인스톰 아 상태 이상 안걸린 애가 죽었어 레전드 둘다 죽어 그냥 추방의 마아러시 무석성 매직 세크리파이 뭐야 저건 아 지능형이구나 방어력은 안 높을 것 같은데 방어력이 꽤 높았단 말이죠 아까 긁어보니까 아 상태 이상 좀 풀어줘 아 짜 앵간이 해 넌 뒤졌다 아 너는 때리자 죽으면 살려 천용참파 아프죠? 룬 포레스트 풀? 어 살았네 너가 이거 해야지 이게 맞는 것 같고 아 누구한테 주니 야 뭐하니 아 잔혹의 오셔네 오셔네 이거 아 잠들었어 극혐 아 얘 체력이 많이 떨어진다 저 슬레이어 제가 그만 자라 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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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참팠어 블랙 어그레이몬 데려올 걸 그랬어 얘가 더 세 플레이어 드라몬이랑 블랙 어그레이몬 에이스다 재능의 차이는 아 야 웃기지마 야 자 자는 놈이 맞았는데도 안 끼어나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이거 말이 됩니까 내 턴이다 일단 살려봐 죽으면 이걸로 살리면 돼 진짜 세다 플라네 어스케이크 둘 다 죽는 것 같은데 아 둘 다 죽어야 되는데 아 따로 살려야 되잖아 이러면은 살아나라 이제 끝났다 이제 상태상만 안 걸리면은 보니까 그 기본 기술에 상태상이 걸려있는 확률이 있는 그건 것 같은데 데미 점점 올리고 있죠 드럽고 치사하게 플레이어들 하면 레벨업 시킬 필요 없으니까 군사용 USB 갖고 있는 를 바꿔주고 아 너가 때리고 바꾸는 게 맞질라나 아 근데 쟤 다음에 세 번 때리네 그러면은 스킬 받고 스킬 받고 끝내자 세 번 때리는데 굳이 맞을 필요 없지 아 죽어 경제 살짝 아쉽다 어 어 어 진짜 마지막에 싸우는 거라서 세 번 변신하는 건가 적분 극점 그거 그거네 그거 그거 그것이 그 변신했다 내가 쓰는 거 디바인 어톤먼트 강요기지 데미지 왜 저래 아 말이 안 되잖아 저 그 정도 거의 한 방이잖아 아 아이씨 개 개와나 마법 공격이겠지 디자인이 마법 공격까지 뭔가 이상한 거 들고 있으니까 아닌데 물리 공격이 올라갔는데 이거는 뭔지 모르겠고 물리 공격이네 그럼 너가 차지 필드를 해야겠다 그쵸 이게 맞겠죠 너가 스프레이로 회복을 하고 힘의 소실 너프 너프 어 아 버티는 건가 보구나 잠깐만 마법 공격을 쓸 수도 있으니까 멘탈 차지 필드를 쓰죠 지능을 올려서 지능이 올라가면 마공이 좀 덜 들어온다고 들었기 때문에 뿌리째 뽑아주지 뭐야 아하 아 엑스부임은 레벨업 해야 되는데 아이씨 일단 둘 채워봐 저거 맞아주면 안 돼 아 웃기지마 무슨 직사기야 아 웃기지마 아 진짜 세다 내 톤이 없어 세상에 버티는 건가 봐 진짜 버티는 건가 봐 어 쟤는 뭔데 체력이 없냐 어드라몬도 살리는데 쓰죠 얘네는 다 죽어도 상관없는 애들이니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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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얘 말고 그렇지 죽으면 뭐 뒤바뀌는 거니까 어 얘네 둘을 살려야죠 아 버프가 끝났구나 아 버티니? 파워드라몬? 책도 없고 허어어 파워드라몬 밀어주고 하면 경험치 매길 필요 없고 주얼트 매겨야 되고 이거 하면 블랙어그레이먼 나오죠 좋아요 어 내가 때리는 것보다 자해하는 게 더 세다 와 교체를 해준다고? 버티지? 버티지? 반갑인데 버티지? 한 번 더 버틸 수 있겠다 아 스피드 떨어뜨리는 걸 써야 되는데 얘지 살려나 정신 못 차리죠 체인지 해야겠다 지월드 나오고 블랙어그레이먼 나와 죽으면 말아 죽으면 살려 어 브로는 턴이네 에이 브로는 안 죽죠 한방에? 아마도 제발 안 죽었으면 좋겠다 아 뽑지마 아 뽑지마 오 아 얘는 그건가보다 그 로얄라이 그 로얄라이 마왕들 다 써나보네 기술을 긁어놔 실화냐? 관통 데미지야 겹치 먹어야 돼 바꿔 죽으면 살려 저걸 한다는 건 힘의 소실을 안 쓰겠다는 거죠 바꿔야겠다 그러면은 그쵸? 저거 맞을 때 바꿔야겠다 3 일단 긁어봐 아니 관통인데 데미지가 안 들어간다고 말이 안 되는데 가로루 캐논이 관통이었는데 버티는 건데 버티는 건데 잘 생각해 일단 살려 저거는 비싼 걸로 살릴 필요도 없죠 심지어 미라주 가오가몬이랑 파워드라몬 은 죽어도 되니까 걔넨 살리는 걸로 저거 카운트 세다 갑자기 때리진 않을 거 아니야 안으로 막아지는지 궁금하니까 메그멍은 튼튼하니까 스피 떨어뜨리고 좋아 할 만큼 아 쓸모없죠 종말의 조각 뭐야 왜 대기한 거야 쟤 때려 때려져 안 내려지나봐 그냥 아예 때려봐 망으력 15% 상승 버프보다 좋죠 망으력 상승 아 저 죽어도 뭐 어어어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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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잠깐 뭔가 이상하다 왜 이렇게 턴이 많을까 에헤헤이 버틸 수 있니 한번만 버티면 돼 한번만 와 속도 차이 나면 진짜 쪽도 못 쓰는구나 속도 올릴 걸 그랬네 데미지에 눈이 멀어서 버티지 다 버티지 못 버텼어 때리면 잡잖아 아 못잡겠다 못잡겠다 힘의 소식을 기다려야지 일단 스프레이 와 소름 와 너무 튼튼하다 체력이 대체 얼마야 6만이야 진짜 세다 얘는 나는 카운트 세고 그냥 카운트가 세는 거기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으면 방어라도 올렸을텐데 일단 필드 네그놈먼을 데려왔어야 됐어 아 웃기지마 앵간히 해 아 죽잖아 안 죽었다 와 두 밴데 안 죽었어 대박 네그놈은 1 아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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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레오그림 빨라 나름 나름 빨라 힘의 소식을 언제 하실 거예요? 지누네 오셨네 아 이거 버프도 안 풀리는구나 와 세상에 소름 얘 그냥 마법 공격인가 다? 아닌데? 그치 이게 이제 물리였죠 방금께 그렇지 않은 이상 저 데미지가 설명이 안되죠 난 뒤지게 맞고 있죠 썬더풀 썬더풀 뭐니? 물리니? 물리 물리였고 와 상태 이상 걸라고 쓰는 수준 이 정도면은 히 어색해 아 소실 좀 해 친구야 앵간히 하자 데미지는 개똥만큼 들어오긴 한다 아 지옥에 빵빠래요 아 이거 해도 의미가 없는데 힘의 소실이 6600이 들어가는데 이거 때려도 소용이 없을 것 같고 이게 낫겠다 괜찮네 이거 가성비가 좋네 20% 메그놈은 데려올걸 지옥에 빵빠래요 지옥마 진짜 아 씨 앵간히 해 안 들어오면은 안 돼 아 탱크문 아니야 지월트 황제드라문 아 너 이 너무 이미 너구나 살려라 살려라 살려야 된다 대체 나를 아이템빨로 이기하는 이유가 뭐니 이제 여기서 소실하면 내가 이겨 모든 힘 소실 뭐야 모든 힘을 소실해요 이거 뭐니 속성 아이씨 맞는 게 없네 이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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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아 모든 힘을 소실해서 저렇게 됐나보다 아싸 그럼 제일 많이 준다 지금까지 중에 많이 올랐어요 꼬만의 날개 아유 다 잡은 건가 와 다 잡은 거죠 진짜 세다 엄청 강하다 걔는 뭐냐 정체가 그냥 그냥 레이드를 한다는 개념이 아니었어 자해를 할 때까지 기다리는 개념이었어 말이 안 돼 가자 크레니엄먼 교교 안드러먼 안드러먼 진짜 없어 보이게 생겼어 진화 완전체 좀 멋있게 만들어줘야 돼 공채를 자리 크기를 키우던가 완전체 내가 얼마나 좋았는데 땅 백신 공국체 수입 메모리 22 놀랍게도 데미지가 겁나 났습니다 둘 다 낮아요 심지어 방어력 쪽이야? 어썸하다 진짜 실력도 별로 속도도 별로 안 높아 방어력만 높아 뭐야 아 SP가 높네 특이하네 엔드와일츠 어 105의 데미지를 받는 데미지 경감 탱커구나 갓브레스 어 이거 되게 좋다 이건 진짜 좋다 스피드 차지 기술 세팅을 좀 갈라야겠다 필드 없니? 어택 차지 필드가 있네 소닉 보이드 가져와도 되겠다 까먹기 전에 구성 먼저 어딨니? 아니? 너는 하나밖에 못 뜨는구나 메그노몬은 체력 어떻게 되냐 야 메그노몬은 체력 줘야겠다 넌 체력 줘야겠다 메그노몬은 은근 든든한데 나름 게스트가 때려준다고 가정하면은 나 안 써도 되겠어 잉드라몬 얘는 정체가 뭐야 합체하는 애구나 잉드라몬 가 근데 얘는 그거 만든다 그랬죠 그 주나스몬 주나스몬 쟤 와 부인몬 계열이 진짜 세대가 많구나 엄청 좋은 애였네 나이트몬 너는 뭐 한다 그랬니 속도 관련되는 것 같은데 우정이랑 민첩 지력 안 되잖아 아 지력 70이면 될 수도 있겠다 70이면 높네 물론 올라줘야지 되는 건데 왜 없다 이제 어딨는지 여기 붙어있지 벽에 이게 70 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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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겠다 180 170 쌍둥인가보다 130 다 되네 다 되네 우정만 올려주면 되네 우정 아이템을 올려주면 되고 방어력 민첩 체력 체력은 문제 없고 민첩도 문제 없고 방어력 도 되겠다 65면 되겠지 드래곤인데 드라몬이면 드래곤일 거 아닙니까 되겠지 알아서 하겠지 몰라 몰라 자 다 잡았습니다 아주머니 다이나몬 돌아오는 거지 새로 오래 할 거냐 제이징거 해소했습니다 내가 해소를 했었군요 새로운 가치를 만들 수 있어 새로운 가치 뭔지 알고 싶니 하나 등장 써납니다 이 진짜 보다 더 숨겨있어 에 legitimacy 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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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à 파에서 끝나진 않으니까 보통 무슨 퀘스트가 될 것 같애 어? 없네? 어 뭐.. 아 한 거구나 이거 하고 가지 뭐 엔딩 보면 될라나? 아 생각보다 없는데? 뭐 다이나몬 어쩌고저쩌고 하지 않았나? 멤버가 갈수록 강해지고 있어 오늘 언제 애켰죠? 한 시간 했네 이제 노풍기 지하연구시설로 가봐 안쪽까지 가게 하진 않겠지 로풍기 고어 이제 다 끝났다 이제 엔딩 보러 가면 된다 한 시간밖에 안 걸렸어요 엄청난 엔딩 엔딩 내 생각에는 솔직히 말해서 한 시간 정도면 딱 길게 끌어도? 엔딩 뭐 그런 것도 있고 노풍기 지하여긴가 그냥? 노풍기 지하여긴가 그냥? 지하도로 가면 되나? 노풍기 지하여긴가 그냥? 여기 맞아? 그쵸? 지하로 플레이어 의뢰 노풍기 지하연구시설에서 힘을 시험하자 그건가보네 그 6호 잡혀있던데 아이고 거기까지 가야 된다는게 너무 싫어 이거 위대한 도전 퀘스트가 귀찮네 나 이거 좌우 기억도 안나는데 이쪽이었나? 아 실수 됐어 어차피 가면은 회복한 데 있으니까 바로 잡아라 265 269 실환인가요? 데미지 만전체 둘 컷 9000 경험치 좋아 스피드 브레이크 거르고 어 어 스케일크 3는 들어가야죠 어 근데 매그놈은 방어력이 괜찮네 되게 400이잖아요 지금 저기다가 딜 75 강력으로 넣으면서 15% 상승하면 몇이야? 60 올라가요 460 올라가고 야 괜찮네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특화되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어 어 내 기억을 기억이 맞다면 오른쪽일 겁니다 제가 한번 여기 돌아간 적 있거든요 아이템 뭐 있나 궁금해서 메모리온 먹으려고 어 어 내가 강력기로 잡아라 양심이 있으면 아 강력기 좀 써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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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누가 나오는지는 이미지 보면 아니까 그때 조정해서 가면 되겠네 아 그러지 말자 진심이야 그만 나와 이거 해놔야겠다 그거 제로로 만든다 제로 되는 거 맞지? 띄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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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화 제목은 로얼라이츠 수집 그리고 엔딩 eternally Sent 아니라 또 걷는 소리밖에 안 семь oxid 이거 조우 진짜 안드는 거 맞네 인정 와 길 진짜 잘 찾어 회복 카오가져 마나 너무 많이 다니까 블랙어 그레이머딩 sair 관련된 많은 인 pensa 그 두배 데미지를 반드시 써야되네 못지르고 죽으면 그냥 저승이고 승천 다이나몬이 어디 있길래 저렇게 들어오네 만에 하는군 끝나면 돌아오나? 위대한 도전은 관계 없을거 같은데 더빙 안되어있는거 보니까 저거 디엣이 아닌거 같거든요 그냥 있는거 같거든요 디엣이어도 관계없을수도 있고 아아 바이러스 데이터 어어 지금 조합으로 싸워도 괜찮겠다 덤벼 그 무모한 도전 받아주겠다 둘 다 물리죠? 디자인만 봐도 얘는 마법과 디자인인데 물릴겁니다 아마 그쵸 그쵸 물리 올라가죠? 아 지랄마 진짜 미친놈들이네 쟤한테 몰빵한거야 지금? 뭐 이기나 해보자고 야 하나씩 간대 두베 데미지기 때문에 저기저거 저 데이터한테는 하지만 데이터한테 버프를 안줬죠? 멍청하죠? 드실 준비해야죠?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알거같애 알거같애 버퍼야 버퍼야 X 힐? 뭐야? 크리티컬 꽂겠다 아 니가가? 니가? 잠깐만잠깐만 딜찍루 각? 아 위험한데? 쟤 먼저 죽여야겠는데? 아 위험한데 많이 위험한데? 블랙토네이더 어 크리가 뜨네 이게 야 잘가라 파워드라몬 아 우리 바이러스가 없네 그럼 뭐다? 에그노몬이다 샤벨레오몬 미라쥬 가오가몬도 좀 땡기는데? 하필 관통이 없다 이렇게 가죠 블랙어그레이브만 있으면 내 생각엔 메테오폴 강력 아 크리 떠도? 데미지 고만 고만 엑셀 부스터 번개죠? 땀 기술이 없구나 어택 차지 필드 솔직히 딜 안 들어오지 메그노몬은 방어력이 높으니까 상성이 그건 아니어도 너는 이걸로 올려라 이걸로 올려 방어력 이기적으로 혼자만 올라가긴 하지만 딱 봐도 마법 방어력 낮아 보이죠? 아 뭔가 멋있다 얘 메그노몬 내 취향인데? 저 옛날에 골드런 그 장난감 있었거든요 골드런 그 로봇 추억이 생각나네요 돌아가 저승으로 그렇지! 데미지 좀 봐 미쳤어 모든게 무의미한 데미지 위대한 도전이 아니구만 마왕이 위대했어 위대한 마왕 어쭈 그래도 방어력은 진짜 높나보다 그쵸? 이건 뭐 된다고? 아 대체 이게 왜 있는 아 물리라서? 뭐라든 상관없는데 이거 하자 그냥 이거 뭐 있습니까 마법 데미지 75면은 꽤 세네 하긴 뮤티스몬도 65였으니까 돌아 아아 교체한 다음 경험심 해겼어야 되는데 아아아아 아아 너무 멍청했고 아아 교체한 다음 경험심 해겼어야 되는데 하아 이 정도 수준이면 뭐 굳이 안 매겨도 되니까 그쵸? 네빌 일자리 스킬 있냐 아 무슨 이렇게 먹어 이렇게 먹어 뭐야 무속성에 추가 데미지 맞는 녀석이 있어야 돼 아니면 데미지를 더 올려주던가 하여간 말이야 아 경험심 너무 못받았다 빨뜰 제대로 꽂았어야 되는데 너무 약했어 노드나이트몬이 오히려 쎘고 되게 쎄 보이는 녀석이었는데 아깝을 못했네 다 올라간 상태인거죠? 쟤 둘만 올리면 되는거죠 뭐야 도전 그냥 가서 완료하면 돼? 어 과연 누가 나올까 타코미 기분은 어때 나? 어? 창조 맞네? 창조되네 이제 그거 마왕 근데 더빙 안돼있어 아 의뢰야? 랭크업 초인류 전의 탐정 아 배고파 나 광신이 뭔진 모르겠고 위대한 도전 한번만 하죠 이제는 저 브레이브 저걸로 진화시켜도 되겠다 필요한거 있으면은 여기서 더 필요한게 있을진 모르겠는데 오다이바 듀나스몰이랑 뭐라 그러지 않나요? 듀나스몰 아까 자본회 아니야? 오다이바로 갑니다 오다이바 던전 끝에 있겠죠? 오다이바 던전 짧으니까 아 왜 자꾸 비밖에 안파냐 너 이거는 뭐 쓸만하니깐 아 돈 진짜 많이 줬구나 너네 아 아 이렇게 가는게 더 빠른데 아니 이것들이? 선빵을 쳐? 혼내줘 혼내줘 강요끼 세레모니에 와 평타 이번엔 세마리 나오면 좋겠다 군사에 usb도 좀 해야겠어 군사에 usb도 좀 해야겠어 아 근데 진짜 별로다 이거 세팅 군사 하나 하나씩 줍시다 와 넌 세개나 낄 수 있냐? 와 이러면 꽤 좋지 아 넌 조금 이 스펙이 꽤 고성능을 못받았구나 파워드라문은 조금 약한 애였네 황제드라문 버퍼로 쓸거면 속도로 특화시켜도 괜찮겠다 나 왜 싸우고 있는거지? 그레이소다 아 오메가 관통 데미지가 더 약했으면은 아살 더 약했으면은 오메가몬이랑 저 황제드라몬도 되게 좋았을텐데 데미지 몰빵하면은 이게 좀 아쉽네 황제드라몬은 데미지 몰빵해도 문제는 없겠다 건너가면 있을테니까 회복하겠습니다 아 좋다 다 진화할 수 있니? 아 안되겠지 둘 다 로얄라이츠로 진화하는거죠? 드나스몬이랑 로드나이트몬 듀프트몬 빼고 다 악당쪽은 다 있네 그럼 너를 복사한거니? 쟤 뭐였죠 속성이? 생긴건 바이러스인데 바이러스 아니었던거 같은데 아 그냥 해 싸워 몰라 으어어어어 종원의 암브로시우스 야 너가 다른의 조명... 어! 데이터네? 바이러스 2 딱봐도 물리죠? 아 물리 올리기도 했고 버우드라모 힘좀 보겠네 스피드는 별로 안 빠를 것 같다 어택을 올리지 토네이더 쟤는 뭐 쟤는 이 게임이 제일 센 앤가? 크기부터가? 방울을 올려 마댐 꽂으면서 어 70 데미지 소름 핸드래곤즈 글로리 진짜 센 녀석인가 보다 어택 차지필드 질릴은 절대 없겠다 무조건 이기는 거다 게임 딱 보니까 구성이 저기서 버프도 안 걸고 그냥 때린다는 건 뭐 그냥 이길 마음이 없다는 거지? 앞으로 두 번 더 퇴전할 수 있거든 어이가 없네 순서 신경쓰여 야 이렇게 돌려도 내 턴이 더 빨라 버프도 유지되어 있고 스프레이 B B B B C B조차 아깝다 아 근데 너 어택이 풀렸다 이거 좀 큰데 이번에 안 돌려보내면 좋겠어 메테오폴 아 데미지 잔잔하죠 개전 회오리 30% 아 실한가 아이다 기만인데 속도에서 약간 밀리는 것 같기도 하고 착각이겠죠? 떨어져 데미지 아 아 이건 그냥 안 통하나보다 보스급이면 안 통하나봐 마더 이터도 안 통할까? 그냥 돌아 그냥 귀찮아 마더 채우면서 돌려 어차피 때릴 애도 아니기 때문에 다른 애는 스프레이 한 번 쓰고 좋습니다 에이 지랄 뒤질 준비해라 저거 바람이죠 번개 약한거죠 아노머신 브레이크 3배 어휴 500데미지 소름 아 이거 돌려보내는 거 아니냐? 아니군요 죽어야죠 야 너도 상성인데 너무 딜이 안 박혀 쟤네 이거 한 번 써보자 플라즈마 슛 어 얘 롱맨 같애 뭔가 뭐 당연히 안 박힐 거지만 스피드로 낮춰 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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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거 강력한 한바 킥만 하죠 방감 아니어서 죽었겠다 근데 아싸 아싸 고만 또 교체 안 했다냐 아 진짜 왜 그러냐 가드 차지 빌드 너무 좋죠 어택 차지 빌드 해 가드 차지 빌드 해 가드 차지 빌드는 갖고 가야겠다 아 아 엑셀 부스터 쓸 필요 없죠 너는 엑셀 부스터가 들어가는 애가 아니니까 탱이나 하면서 버프나 걸어 저거 나 버프기가 10% 밖에 안 올라가서 너무 안 좋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네 그냥 사무소로 가는 거죠 이제 없겠지 이렇게 많이 잡았는데 솔직히 이 임팩트만 보면은 거의 최종 보스야 액자 몬 아이씨 찐 마지막이 찐막이거나 이거 다 함께 있으면 엄청 좋은 거 줄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해야죠 찰 이번 날에서 안 끝나진 않겠지 다음화 하기엔 너무 양이 적어 이거 다 깨버리면은 대문지 아지트로 가봐 대문지 아지트? 갑자기? 대문지 아지트는 거의 그냥 장카빵 아니었나? 아 뭐야 이 찌꺼기들은 나 칸쿠먼 싸우는 거 처음 보는 거 같은데? 도전하는 용기는 칭찬해주마 싸우자 여기 속속 뭐냐 세이브 디 가드 부적이었네 어? 데이터 둘이야? 어 되게 많구나 데이터가 나 회복도 안 하고 덤볐어 일단은 방어력은 모르겠다 쟤는 쟤는 너무 애매해 쟤는 뭔가 체력 많을 것처럼 생기긴 했는데 방어력보다는 저기 저 강쿠먼은 근데 방어력도 높겠지? 얘는 속도랑 공격 특화 딱 봐도 아 기억없죠 매그너몬이 맞아주면 돼 아 진짜 너는 버퍼 걸면서 버퍼 안 버퍼 안 통한다고? 둘인데? 아무까에 보스 어 너무 쎄다 체력도 해진가보다 쟤는 느낌이 들어가는 게 예사롭지가 않네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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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복이 있거든요 광역회복? 어느 거였죠? 너무 좋다 잔뜩 싸놔야겠다 세이브 디 가드 하지마 유해다 난 쟤가 때릴 줄 알았는데 때리는 게 없네 너가 한번 긁어놔 어 너무 잘 들어가는데 너는 뭐 긁을 필요 없지만 긁어 하나라고 별로 안쓰다 그냥 그냥 써라 괜히 뭐 이상한 거 걸릴 수도 있으니까 그냥 다 긁어 대밀히 쏴봐 하치필드 하치필드 메티오폴 얘가 때리고 제가 그거네요 하치필드 안 좋아 계속 울리는 거 하지마 플라즈마 슛 아 아 겁나 미스 잘 뜨고 이것만 안 뜨면 돼 이게 제일 센 거 아 죽는 거 방지 아 앵간이 해 데이팜 데미지가 너무 낮아서 뭐 경계할 값어치는 없고 캐논 명중률이 낮은 게 좀 흡니다 차지필드 어 죽을 생각인가 보죠? 딸핀 거 아닌가 저거? 데미지요 블랙어그레임은 진짜 제일 센 거 같아 그냥 긁자? 어차피 다음번 제 통과에 돌아오지도 않겠다 대체 없네 본영 히노 히노카 미친놈인가? 아 아 너 근데 차지필드가 없지 브레이크필드 안 통하잖아 아 참 쓸모없는 녀석 밥상뒤집기 전용기가 밥상뒤집기야 참 개엽기네 아 이럴줄 이따위로 나올 줄 알았으면 그냥 진작에 쓸걸 쟤는 버프만 걸고 딱 사라졌다 승림을 위해서 승림을 비추는 거울이 됐어 의외야 얘는 그냥 무조건 때려야죠 물이 없으니까 이거 이거 할래? 이거 해 이게 소세다 데미지 뭐냐 아이템으로 올려줄걸 궁금해 블랙 터네이더 아 데미지 전륜합니다 메테오폴 아 뭐 내가 죽을 일이 없겠다 회복을 할 그거 그게 없다 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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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죽겠는데 그냥 이거 맞으면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기대해야지 힐 뭐 죽진 않겠지만 저거 하나 썼다고 자신 신명 신치 친부 아 이것도 필살인가 보다 걔를 데려갔다고? 이번에 돌면 죽을 것 같으니까 교체하죠 경험치로 지월트랑 형제드라몬으로 그리고 관통치면 마무리 되겠지 터네이도 아 달달한 데미지 13만 경험치 둘 잡은 거 치고는 별로 안 줬어 잘 뜬다 데미지 아 나 홈게이트를 사야되는데 익스포트를 샀나? 뭐 어차피 홍게 다 못쓸 것 같긴 한데 이렇게 가까우면 너무 좋죠 뭐 줄래 아 너무 좋은 거 준다 풀 리바이브 스프레이는 무조건 가져가야지 10까지 있는 거 아니야? 뭐 이상한 쩌리들까지 나오고 3명이 나오지 아싸 많이 돌아서 높게 왼보도 다 세져서 값어치 못 느껴 라이트몬이랑 윈드라몬 둘만 올리면 되죠? 민첩이 부족해 민첩이 부족해 민첩은 뭐 이번에 레벨 올라가면 민첩은 뭐 이번에 레벨 올라가면 하하 아 잠깐만 스피드가 안된다고? 하하 하하 아 나 쟤 쟤는 어택 할 거 같 아이씨 데미지 써야되는데 어택 B를 박자 어차피 어차피 올려야된다면 나이트몬이었죠?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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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도용이 없네 바랄라 서버 아침 가는 길목이네 애는 엔트리스로 가서 속도 패치 사고 올리고 속도 패치 사고 아 쿨 아 진짜 진심으로 아우 여러개 사놔야되나? 무조건 줘야된다는거 아니야? 저 패치만 줘도 안되는거 아니야? 140대니까 다 사놨잖아 바를라 서버쪽에 있죠? 디지랩으로 가는길 거기서 가겠습니다 없나보다 잠깐만 잠깐만 없었어? 크롱에서 가자 잠시만요 몇이니? 그래서 아 10떨어졌어? 아 10밖에 안떨어져? 억제치 B를 썼는데 A 쓰면 다 떨어지잖아 250밖에 안떨어졌어 30밖에 충분히 하겠지 그냥 훈련받아 나이트몬 나이트몬 이렇게 달리기 열심히 해야지 저 갑옷 입고 달리기 열심히 해야지 지날 수 있는 거였어 굉장한 노력파였던 거지 보이지 않는 노력파였어 오리네 오리 저도 나이트몬은 겉보기엔 화려한데 마치 이제 후소를 거니는 오리마냥 열심히 달리기 하는 중이었던 거지 이해하겠습니다 노력 힘들어하고 진화할 수 있는 듀나스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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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우 물리트카 약간의 지능 많이 났고요 체력도 꽤 높네요 속도도 높고 속도 아주 높네 공력이 약간 높네 22 굉장히 좋죠 데이터인데 굉장히 좋습니다 구성이 적 전체 110 데미지 반통이 없네 드래곤러 아우 HP 흡수가 있네요 되게 좋다 데미지도 120이나 돼 좋습니다 구성 아주 알차요 바늘라로 바늘라로 가자 이번 적은 누굴까 액자몬 보다 강하다는 거 아니야 설정상으로 그 덩치 큰 놈보다 하연 누구일까 그럼 오메가몬은 아닌 거 아니야 오메가몬 졌잖아 까먹었네요 까먹었네요 제가 이걸 까먹었네요 제가 이걸 고고 고고 나 메모리 얼마나 먹고 있는 거지 와 진짜 많이 먹는다 여기다 궁극체 추가되면 거의 진짜 아슬아슬한 거 아니야 235 정도 먹네 230 몇이었지 210이었나요 지금 230인가 저기 있었구나 와 한 번에 연결돼 있네 와 한 번에 연결돼 있네 멀어 멀어 너무 멀어 관통 데미지 있는 애들을 잘 섭외해야 된다 메가몬도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관통 데미지에 데미지 개수 같은 게 정확히 안 나와 있으니까 다 있으면 좋을 텐데 진짜 저번에 그 방어력 엄청 낮아 보이는 녀석 빼고는 그게 그랬었죠 그랬었단다 방어력을 깔 수 있는 게 무효화되는 적들도 있고 굉장히 불편하네요 보통 공격은 오메가몬이 광역 120이었나 진짜 센 거다 로얄라이츠가 세네 어우 야 뭐야 주쿠몬 쟤 아르타한테 흡수당한 놈이 저기 껴있다고 저거에 뭔가 좀 이상한데 얘가 제일 센 놈인가 보다 이곳에 너그들이구나 백신 백신 바이러스였죠 그러면은 블랙 오그레이몬이 빠져야겠네 백백 바니까 백신으로 일단 바꿔놨다가 데이터로 수업해서 싸우지 뭐 데이터가 됐어 싸우자 슬레이어들 하면 세보인다 기사인 이상 결투시장을 받았으니 거절할 수는 없지 생각해보는 것도 용기 있는 선택으로 생각하지만 야 세보인다 세보인다 아주 완전한 건담이야 버프 건다 당연히 디버프 안 통하겠죠 와 디버프를 나한테 거네 오히려 속도 빌리면 위험한데 셋 다 물리니까 하겠습니다 방어력 굳이 안 가도 되겠다 슬레이어드라몬이 많아가 굉장히 많네요 스피트 차지 그냥 이 조합으로 싸우도 되겠다 굳이 데이터로 안 받고 버프 걸고 다 먹을 필요가 별로 없었네 어째 왜 저렇게 벌라? 쌍두용 아니었나? 약간 탱킹하고 엄청 벌르네 오 지능까지 올립니다 저거는 오메가몬 때문이겠죠 20% 상승 지월트는 2.4인가 이러면 그레이스워드 오 약합니다 적들 천용참파 각 하나 비워 버티네 이걸 쟤가 딜런 거 아니야 사실상 근데 너무 약하고 파워에너지 3는 뭐죠? 뭐야 아 빠르다 차지필드가 너무 거슬린다 바이러스를 자꾸 때리는 거야 일단 보내 저런 바이러스 저승으로 가 단통 데미지 왜 이렇게 약하냐 쟤 최후의 성기사 아 하나 나오면 버프 거는구나 얘는 다 죽어도 돼 다 죽어도 돼 일단 해보 아 자꾸 왜 그래 방어력을 안 늘린다 너 이거 아플 텐데 그러면 부품 많이 걸었는데 아 방어력이 높지 원래 오메가몬 아 너무 높다 근데 이건 좀 아니지 정토콘 높아야지 미친놈아 어라 어라 그냥 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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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굴욕 잊지않겠네 보니까 버프를 걸만한 애들이 아니야 그냥 다 딜찍루 해야돼 야 나 어떻게 이렇게 없어? C가 뭐야 C가? C는 지금 약해서 팔지도 않는데 오메가몬부터 간다 이 자키가 제일 문제야 괜히 마지막까지 튼튼한게 아니 지금 쟤부터 죽였어야 됐나? 바이러스 없지 풀면 써 데미지업 소생시키는게 날라나 데미지 넣는게 날라나 쟤 두번 때리는데 야 이거 너무 쎄다 평타? 이거 해야지 제발 들어가줘 잡을만하다 어차피 둘은 광역 없잖아 아닌가? 쟤가 광역이 없지 쟤쟤쟤쟤쟤 저렇게 죽냐 훈용참파 어어 괜찮죠 전륜하자 딜 엘리시온 의외로 버틸만해 어어 근데 우리 턴이 없다 남는 놈이 최후의 성기서 쓰는거겠지? 그러면은 단일기인 애를 남겨야겠다 무조건 이기려면은 죽더라도 이기려면은 쟤는 그레이소드 맞으면 가버리니까 쟤는 죽었고 일단은 확실하게 좋아 죽었죠 이제? 일종은 아니지 이제 미라주 죽어도 돼 플레이어라 힘을 계승한다고? 그런거 있어 그런거 없었잖아 아 잠깐만 아 지 쟤는 광역이 있다 너 때리고 죽어 그냥 한 번만 브레이크필드다 써볼까? 통하나 안 통하나 확인할게 안 통한다 버티죠 힘을 내 백신 적절하게 남겨야겠다 둘 다 쳐서 양념 쳐 놓고 한꺼번에 죽어도 되겠는데 나와봐 오메가몬 나왔고 주너스몬 주너스몬 각 안갔네? 주너스몬 턴을 저거 한다고 치고 그러면은 둘 다 엑셀부스터 해놔 주너스몬은 버려 살면은 턴 넘겨주고 어 살았다 아 매그놈은 하고싶은데 됐어 지한테만 안 맞으면 되죠 블랙어 그레이는 쩌쩌쩌쩌쩌 그레이드 알파 광역이냐? 제발 단일 제발 약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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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3 4 5 얘를 양념해야겠지 그게 맞겠지 양념 양념 그렇지 양념 잘했고 양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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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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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다 킥만 해 점 사면 안 당하면 돼 마을 없이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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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제 제 턴 끝나고 들어오진 않겠지 대도 뭐 최고의 성기사 하더라도 아 몰라 이제 때려가 죽여보면 알겠지 어 좋아 어어어어어 어어 이번꺼 아주 셌다 진짜 와 내빌업한 것 봐 아 킹 받구요 제스템이 꺼지고 수련 받았니 다 어 군사 USB 다 빼버려야지 수련 다 받으면 진짜는 이 정도가 아니라고 어 뭐야 끝이야? 와 드디어 끝나갑니다 세이브 해보면은 시간 나오죠 어 딱 9시간 걸렸네 내 생각에 솔직히 메인 1시간이면 끝나가지고 마더 히터인지 나발인지 몰라도 로얄라이치의 심판을 받을 것이야 다 받으면은 딱 되겠다 최대치까지 속도 지날 녀석 없죠? 경치가 문제인거죠? 좋습니다 케이스 내놔봐 그때가 온거다 이제 새로운 힘이 태어난다 마왕 7마리를 합쳐서 새로운게 나온다고 합니다 태어날 힘이 뭐야 다이나몬의 죄를 없애줄게 디아나몬이구나 저렇게 생겼냐 쟤도 궁극체인가? 실대마왕을 쏘뜨린 죄를 범했다 실대마왕을 쏘뜨린 죄를 범했다 하지만 벌받을 일은 없을거야 내가 용서해줄게 내가 알고싶었던 새로운 가치 다시 한 번을 맞추는것이 이제 그 다음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야 이제 이 여행이 대전 우린 일시의 한 번의 빛에서 기억이 되어 있다 우리의 새로운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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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는 그는 아 그는 그는 이 무궁무진응한 에너지가 보이지 않네 함께 썰어트리자 갑자기? 아 쟤는 무슨 죄야? 퍼펜먼 아니야 퍼펜먼? 분노하고 있다 백신이네? 아싸 다 채워야지 별로 안줄거 같은데 나가리 아 괜히 채웠다 데이터를 준비해놨다 이 말이야 러블리어택 아 쟤 무슨 능력치 맥스 뭐 이런건가? 어 잠깐만 어 쟤 턴 돌아오잖아 아 미친놈이네 나 살려줄 수 있는 데까지 살려봐 나 살려줄 수 있는 데까지 살려봐 별로 안쎄 별로 안쎄는데 어 어 저거 걸린거구나 아싸 가드 좋아요 왜케 안돌아오니 여기 지능력인데 저걸 걸어주고 단체 살리는거 왜케 많아 이거 아직도 기절이면 다음선에 그냥 때려박으면 죽을거 같은데 아 야 야 한번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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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쎈데 드래곤즈로어 어 강합니다 그렇게 쎈진 모르겠는데 그냥 때려 박어 그냥 몰라 발로 때리기 그렇지 아 맞다 드나 쓰면 레벨이 났구나 근데 또 저정도는 이제는 가버렸고 다음에 러블리 막 교체해서 잡으면 되겠다 굿라인분 블레스터 아 버티기만 하면 알아서 잡아주겠다 제 폴을 보니까 로아 아 아 강하다 슬퍼하고 있다 아 나 어이가 없네 아 소생 소생하자마자 죽이진 않겠지 슬퍼한다며 말하자마자 긁어봐 궁금하다 야 어떻게 들어가나 아 방어력은 그렇게 안 높은거 같네 저렇게 들어가는건 세력도 세력도 세력 높긴 한데 어어어 방금 배도 저정도라고 의미가 있는 싸움이었어 이 멤버로 죽여도 경험치 먹지 않나 아 맞다 경험치 먹어야 되는 애가 못 먹는구나 소생 시켜야겠네 러블리만 안 맞으면 돼 무슨 랜덤 게임이야 이거 러블리 맞으면 완전 죽는거 아니야 둘러스몬만 살면 되죠 잘 가라 반감 대두 1200 미친 데미지 800 잡은거 하던데 다음에 러블리만 안 맞으면 아 뒤에 세다 아 좀 센것 좀 때려봐 가슬모없네 잡았죠 빙글빙글빙글빙글 빙글빙글빙글 애나 겹쳐 얼마줄거야 마스터 베리아 마스터 베리아 오오 어스케이크 좋은거 나왔네요 아 아 아 아 진짜 세긴 했다 저거 세 마리였으면 못 이겼다 그냥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지켜봐야겠어 거처로 돌아가자 나쁜 짓 타려다가 지금 막힌 느낌인데 뭔가 당분간 이 세계에 머물거야 당분간 이 세계에 머물거야 운명을 감쪽같이 얽어부리고 있죠 한번 붙자 경험치 좀 두고 봐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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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대화 좀 그만해 쓸도 없는 얘기 그만해 보상이 무슨 아이템 하나야 이씨 사라지는 거 구현 안 해가지고 나 쫓아낸 거지 소름 된 거 아냐 와 2 남았어 2 대단하다 대단해 저러면 이제 그 침묵만 하면 되는 거죠 없어 이제 닫겠다 dlc 드디어 메인입니다 그러면은 나이트 모양 회수해서 지나 시키죠 아 아 아 근데 usb 그런사건 써야겠다 그럼 계속 아 아 이거 좀 아쉬운데 한 번 지나면 되지 민족 150이 안 된다고? 너무 어이없네 잠깐만 갔다 오겠습니다 아 그냥 여기서 올리자 최종보수하는 데까지 가서 올리는 거보다는 여기서 그냥 몇 번 쳐서 올리는 게 훨씬 낫지 혼내줘 혼내줘 아니 한 방이 안 나와? 진짜 약하다 황제드라모 개 실망이야 최종 멤버에서 황제드라모와 오메가몬은 낄 자리가 아니다 20인가 더 올리면 되죠? 1업했니? 10 10 더 올려야 돼 최종보수전으로 가야겠다 안 되겠다 와 진짜 안 오르네 깔끔하게 로드나이트몬까지만 만들어서 보고 메인 해야죠 어 뭐야 내가 편한 테밍이 언제든 화이트보드 의뢰해주길 바란다 의뢰가 있다는 거 같은데 마스터디스크 마스터디스크 마스터디스크라는 게 있네요 나 근데 너 이거 시키면 나 어떻게 가? 메인캐스터 어떻게 해놔? 담당이 탐정님이구나 차원이벨이 무조건 디지털월드에서 이색으로 날려줬어 이색이 디지몬들이 무서운 데다가 이거 메인 이거 DLC도 아닌 것 같다? 소리가 아 근데 DLC를 깨고 나왔으니까 DLC일텐데 난 아직 인간이 적이라고 단정하고 싶지 않아 좀 생각해보고 싶어 밀착취재를 해줬으면 좋겠어 어쩔 수 없네 고마워 인사 그래 한 건더 생겼어 아 포장지식도 있어 아직 의뢰 안 받았는데 그냥 연계 돼서 돼 버렸어 손님이 무전 지식을 했습니다 이들 중 누굴까요? 내 떼다 죽여 그냥 오메가몬으로 알겠습니다 내용을 듣고 대충 누구인지 맞춰라 딱 봐도 안경 쓴 남자 같은데 그냥 안경 쓴 남자로 할래 어쩔 건데 니가 내가 모험하면 이거 혹시 꼬인 걸 수도 있으니까 여기 도장하겠습니다 알았어 남자 이름 모르겠는데 그냥 3페이로 하자 3페이가 거슬린다 그래 너야 범인은 너야 테리어몬이 알고 있었다고 테리어몬님께서 해결해 주셨다 너가 탐정해라 아 내가 혹시 그거 돼서 그런가? 전내 테리어 전내 테리어 마스터 찍어서? 찍어도 3분의 1이다 널 찍는 건 4분의 1이었지만 아 누가 범인이 중요하지 않고 빨리 함 붙어 좋아 좋아 이 캐스터 안개었으면 좋겠다 더빙도 안 되어있는데 무사 해결에 대단하구만 아 굉장히 네 덕분이야 체포 협력 감사했습니다 라고 말할 것 같냐? 가짜 경찰이다 가짜 경찰이다 복수를 해줘야겠어 아싸 보상 받았고 아싸 보상 받았고 시부야 지하로 가자 테리어몬은 네 말대로야 테리어몬은 귀엽지 가자 이거 깨고 메인으로 간다 이걸 깨면 경험치에서 차 있을 테니까 10레범만 더 하면 돼 까아지꺼 수련장에서 꺼내지 말걸 10레범만 더 하면 돼 고민했다 자동보다 내가 싸우는게 그냥 더 빠르겠어 나와봐 아 그냥 이거 훈련이나 보내놓을걸 훈련 보내고 조금만 업하면 되는데 에서 그냥 해 지나는게 더 빠르겠지 뭐 쟤는 왜 죽었으면서 느끼는거죠 뭐야 어딘지 모르겠는데 여긴가 여기는 거기잖아 에테몬이던데 아무리 생각해도 거슬려 안 되겠어 안 되겠어 나 그 투쿤을 덜 시켰다는게 너무 거슬립니다 시켜야겠어 투쿤이나 받아 레벨업이고 나발이고 진화를 하나하나 해서 투쿤은 받아야돼 너희 그 6이 부족하다는게 너무 거슬려 너희들 중에 부족한놈 있지 않냐 200 200 200 200 200 너도 가서 투쿤 받아 너도 가서 투쿤 받아 같이 가 와 투쿤 계속 받아 3분이라도 받아 3분이 어디야 3분이 어디야 3 4 4 4 4 대충 4 한 곳인가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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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껴 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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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껴 보스 잡고 온다 지금 24시간이면 또 뭐 시킬 거 아냐 갔는데 코앞에서 뭐 디지랩으로 갈 수 있게 해주고 거기서 특훈을 다시 하고 이러면 뭐 시간표분 딱 알맞죠? 이쁘다 아, 회복도 해야 되는구나 나 아, 진짜 깊다 저 끝에 있을 거 같은데 부전시식품 저기 넘어가면은 위에 그 보스 있는데까지 부전시식품이 어떻게 간 건지 저 만전체들을 다 뚫고 어떻게 간 건지 모르겠는데 있을 거 같거든요? 2분만에 얼마나 강해졌니 2분동안 아무것도 안 세졌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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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개발 조사 이런 거 안 시키겠습니다 어집백씨 끝물이니까 끄 끄 끄 끄 끄 끄 띄 끄 진짜 여기있네 주제도 모르고 들어와 당하러 온 거구나 상대해 줄게 디지몰 능숙하게 다른다고 와 이 연출 넣으려고 이 캐스트 맞는 거야? 탱커 아니었나요? 그랜드로코몬 최근 여기서 발견한 디지몬이야 에이터니? 너도 나이 드몬의 빈자리가 크구나 게스트로 테리어몬 나왔습니다 깜찍한 녀석 와 스피드 차지해주는 것 봐 개도운데 아 지랄 지랄이 크구나 방어력 높아 보이니까 관통으로 잡는다 한방 달만 경험치 드디어 주나스몬 폭풍성장 아 그랜드로코몬이 용서하지 않겠어 너희들을 전부 혼내줘야겠어 그랜드로코몬은 불쌍한 녀석이었어 타코미는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야 자수해 자 좋습니다 자 거기서 24시간이야? 내 의뢰 여기까지를 그렇지 약속이야 타코미에게 의뢰해서 다행이야 나님만 가볼게 또 봐 가라 아싸 마스터 디스크가 뭘까? 트리어몬과 함께 크게 성장한 것 아니냐 이제 없죠 이제 다 있겠 진짜 다 있겠지 자리가 좀 남은 것 같긴 한데 와 좋은거 많다 이거다 괜찮다 공격력 공격력, 방어력, 체력, 민첩까지만 해도 딱 본전이니까 지력이 방어력도 올려준다고 치면은 괜찮네 마스터 디스크 그.. 찾고 있는 것 봐 마스터 가드 4개 있죠 너무 좋구요 마스터 가드가 너무너무 4벽인데? 아이템을 좀 사고 특훈 진행됐을테고 공격을 좀 사겠습니다 어 진짜 A 안줄거야? 어떻게 A를 안줄 수가 있니? 지력계통 없죠 지금 동료중에 속도 필요 없고 체력이 좀 체력이 있으니까 필요한게 없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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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드 나이트 몸은 만들고 아 아 아직도 안 됐냐 아 아 아 아 아 이제 4분 했어 아 아 조금 하고 있는 거 맞니? 아 야 안오르는 거 같지? 아 아 아 놀랬니? 넌 넌 미묘하게 약간 올랐다 야 공격력이 약간 올랐어 아 아 아 올라줘 민처 다른 퀘스트 있나 좀 보고 오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음 이리 갈 수 있구나 아 그러면은 퀘스트 있나 확인하는 법 같은 건 없나? 그 아 한번 거기만 한번 가보자 거기여기여기 게임 게임 센터 아 개 쓸모없죠 레전드 아 디엘씨 혹시 있나 잠깐 검색해 보겠습니다 사이브 슬로스 디엘씨 디엘씨라고 치면 안 나오는데 아 쓰읍 이게 단 거 같아요 제 생각에는 하긴 뭐 그렇게 복잡하게 놨을 리가 없지 숨겨놨을 리가 없지 그럼 로드 나이트 문을 만들기 위해 오다이바를 한번 가겠습니다 오다이바가 완전체가 많이 나오니까 오다이바에서 아 아 아 아 addition 여기로 가서 이제 진짜 많이 끝났다 거의 다 끝난 거 아니라 사실상 여기를 안 가봤네 여기를 여기 옆에 왜 만들어 놓은 거지 여긴? 아 그냥 끊긴 거구나 그리 길이 감수성이 부족했다 한번 가볼까요? 저기 뭐 있나? 이제 아무것도 없어 공원 쪽으로 갔는데 건물 옥상까지 순식간에 가 있어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적극을 해야되는 Für 이자야 어떠니... 됐다 맥뒀다 가자 쟤도 축구 많이 됐다 러닝머신의 힘인가? 와 근데 나 생각해 보니까 매그넘은 22나 먹는구나 22 값은 아닌 것 같은데 암호체가 가성비가 좋다고 생각했는데 새벽이었나 봅니다 이제 우정 주자 민첩은 일정도 부족한 것 같죠? 못 봤는데 그 정도겠지 아 그냥 진화시킬 수 있겠구나 저거 매겨가지고 이거 3개 줘 무정 맥스를 올려봐 아쓰 된거야? 괜히 여기까지 왔네 가자 로드 나이트몬 나이트몬 제나 심화는 런닝머신을 통해서 근육이 쏙 빠져서 로드 나이트몬이다 했습니다 하 어 속도랑 데미지 특화 데미지 그렇게 안 높네요 어우 퀴색이가 두 개네? 저거 방관인가보다 40이나 먹는다 3회 때리고 30% 확률로 민첩을 20% 올린다 와 특대 위력 방어력 관통 공격 30% 스턴을 야 특대 방관 플러스 스턴 유리한 속성 기준 데미지가 15% 증가한다 스턴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머그레이브 블랙 워그레이브 좋지 않나 15% 공격력 증가니까 걔는 데미지도 세고 일단은 뭐 사냥을 조금 돌릴까 하는데 살짝만 돌리고 돌아가겠습니다 많이 돌리면 역겨우니까 민첩 엄청 높다 와 많이 올려주긴 한다 뭐야 상의호한 나왔네 좋아요 실전으로 쓸 수 있을 만큼 올라갔죠 순식간에 웸버를 좀 조정해서 방관이 있는 게 너무 좋다 쟤는 바이러스라서 뭐 겹쳐지긴 하지만 적당히 맞추고 나 회복을 안 했다 뭐 어때 아이씨 그레이소다 아 됐습니다 아 됐습니다 세팅을 싹 해서 회복도 하고 백신 바이러스 데이터 순으로 놓는 게 낫겠죠 아 데이터 바이러스 먼저 두죠 바이러스 먼저 두고 뭐 이 순서 상관없으니까 그레니엄은 슬레이어드라몬이 데미지였죠 방관있고 데이터 드나스본 가 아 이게 이게 딱이다 이게 제일 센 것 같네 지금 저쪽에는 아 재능 차이가 있지 이렇게 이게 낫겠다 아 이렇게 하고 세팅해서 아 이제 군사 필요 없죠 또는 순수하게 데미지로 가자 B B 데미지로 가 너 누가 시키래 B B B 좋아요 B B 아 너 진짜 애매하다 속도 갈래? 진짜 애매하다 너무 많아 그리고 아이템이 속도로 가 드나스몬은 물리죠 너는 버퍼 역할도 하고 있잖아 너는 너 좀 센데 너는 속도로 가자 얘는 3개까지 들어가는게 정말 좋네요 얘 18 정도 먹지 않나요 얜 약한 애잖아요 기술 구성이 그쵸 저거 3개면 진짜 좋다 너는 2개 3개? 2개 아 18짜리 애들도 괜찮네 이렇게 보면은 아 물론 이제 어 너 데미지 왜 이렇게 세? 잠시만 빼도 센데? 4 넷 형제들 하면은 그거 방어로 가자 와 모든 상태에서 안 걸릴 형들 얘는 리스토어가 있기 때문에 저걸로 가겠습니다 와 좋다 마스터 베리어가 저런 뜻이었구나 마스터 가드 너는 마가 둘 가야지 얘는 물약 담당할거기 때문에 위험하면은 2개까지는 써줘야돼 3개면 너무 좋고 어 2개네 얘는 물리죠? 얘는 순수 물리죠? 순수 물리 이 쪽으로 갑시다 너가 문제야 너가 하나밖에 안돼 탱컨대 마스터 가드가야지 탱커니까 됐어 딱 깔끔하게 나왔으면 이걸로 최강 세팅 여기서는 못써? 야 난 그레이 소드 처음 봤을때 진짜 사기라고 생각했거든요 왜냐면은 광역으로 120 데미지를 꽂으니까 너무 사기잖아요 와 근데 막상 써보니까 그냥 관통이 사기다 관통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는데 깨닫게 만드네 강제로 이렇게 사기였습니다 2시간 반 정도 한거 같은데 이제 엔딩으로 갈 때가 됐죠 너니? 알파문에 말이 옳아 이 세계에 미련이 남지 않도록 해 그렇네 가자 미련 없다 우리의 스웨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형님을 도와주시기 위해 우리의 스웨드를 도와주시기 위해 새로운 세상의 소상 자연의 세상 모두 세상에서 다가신 모든 세상에서 다가신 모든 세상에서 다가신 모든 세상에서 다가신 모든 세상에서 어떻게 이런 것이든 절대 그런 것이지? 정말 신혼할 수 있는거야 그들의 목적이 어떻게 되었나? 우리의 목적이 어떻게 되었나?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변하지 않아 그 세계에 붕괴를 막는 것이야 저장하시겠습니다 당근 빠때루죠 무조건 저장합니다 와 디지털 월드 완전 신세계에서 내 생각에 20으로 딱 큰데 생각으로 만들었나 보다 가자 껴 껴 껴 껴 저거 뭐야 저게 이터야? 마더 이터야 저게? 아린거 같은데? 너무 깔끔하게 생겼는데? 각졌는데? 아래 아래 뭔가 해바라기인가 보다 식물이 있어 해바라기 줄기 아아 얘 로얄라이츠 주인이라 그랬었죠? 그래서 기타 니터 바비라고 합니다 하아 비교 어? 아아 오레오 데 아르드 아프다 롤젠다 코나 탄 기간이 어르신 시작합니다 수시가 메일이 노타 그는 얻었고 자게 5번 자는 데가 유고 엄마의 성노 럭키 야야 아이고 머리 그거 다 엉켰네 나만 덤벼 오메가몰이랑 알파몬은 뭐 할거야 낄거지? 겁나 약해 보인다 안 꼈어 소름 무석성이네요 너는 체인지 하자 너 말고 로드 나이트 몬에 들어와라 간통 있으니까 딱 봐도 튼튼해 보이죠 저거는 그냥 무슨 몬스터가 아니라 방패가 하나 서있는 것 같네 어스케이크 아우 데미지 깜찍합니다 천룡 참파 그냥 때려 볼까? 이거 일단 하고 아냐아냐아냐 디아블로몬이 때려주겠구나 근데 속도가 더 느리네 카타스트로피 캐논 어 방어력 별로 안 높은 것 같은데 이거 한번 때려봐 스파이럴 마스커레이더 높은 것 같다 높은 거였네 아이고 뭐야 아 반동 있는 기술이었어? 아 맞아 그랬었지 그거 있었지 아 센 줄 알았네 쟤가 데미지 특한데 역시 방관이 짱이시다 마스터베리어 나왔어? 너무 좋잖아 아 아 마스터베리어는 블랙어그랩은 줘야겠다 버프 걸고 못 때리면 안되니까 아 아 아 아 아 마더 잇터가 저기 있을 것이야 아 아 저희들이 계속 기다리고 싶어 저희들이... 이제 다시 돌아옵니다 그럼... 친구들을 도와주세요 그럼... 내가 너무 하는 거 없는데? 다 같이 도와줘야 돼 게스트 돼서 이제 이 턴은 상대도 안 되겠다 방간 애들도 많아서 이제 여기서 들어가는 건가 보네요 잠깐 머리 좀 묶고 가겠습니다 아유 됐다 뛰어내립니다 아 뭐야... 메가맨이야? 어어어어 저게 마돈가보다 마돈 간신히 억누르고 있는 겁니다 기능을 전부 억누르고 있습니다 기능을 전부 억누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안 좋아해 서로 버리고 튀어서 그래? 딱 봐도 탱이니까 빨리 간통 데미지로 찍어 누릅시다 관찍로 갑시다 여기 50이 더 올려야 되긴 하지만 오메가몬보단 세겠지 뭐 오메가몬은 안 찍혀 있으니까 오메가몬은 안 찍힌다 아드 차지 극혐 아 빠르다 어젠트 피어 가라 아 데미지 강한데? 천종 참파급인데? 오 오 진짜 쓰네? 천종 참파가 별로 안 센건가? 아 내건 강한 위력이고 어젠트 피어는 특대구나 어어어 근데 내가 더 센 아 몰랐네 마스터가 더 나왔습니다 저걸 이렇게 퍼준다고? 어 와 특대 그렇네 와 특대네 너는? 너도 특대가 아닌데? 얘만 특대인거야? 진짜 너 엄청 보스 할만한 녀석이었구나 내가 널 약봤구나 진짜 좋은 애였네 로드나이트몬 칼을 쓰건 뭐 발톱을 쓰건 다 소용없고 주먹으로 때리는게 짱이다 엄청난 교훈입니다 저기까지 내려가야된다는거 정말 끔찍하네요 저거 자꾸 뒤로 쭉쭉 내려가야되는거 아냐 다행히 적은 하나도 안나온다 데미지 왜 이렇게 센가했어 50레벨 더 올려야되는데 그래도 뭐 또 걔는 얘는 이겨 엑셀 그거는 나중에 진화하면서 먹을 수 있구나 렌 포레스트 강역 물리 자연 아 겁나 약하고 죽으시고 아 데미지 아 데미지 올라가는 것 봐 진짜 세다 아 블랙어그레이머님이 짱이라고 여겼었는데 놀랍게도 그 이상이 있다니 그래도 그래도 방어력은 블랙어그레이머도 세니까 체력도 없겠지 뭐 데미지 특화인가 보다 그리고 여다미지 우와 그것도 있죠 그 그 그 소비량도 소비량이 아니라 소비량 아 에스피론스도 없네 근데 그게 있죠 그 그 장점이 있는거 아 메모리 소비량 메모리 소비량 2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2 중요합니다 티클모어 대산이기 때문에 그리고 얘는 광역이 있으니까 100으로 셋을 때린다는 광역이 있고 멋있고 롤라이트는 좀 싫어 쟤 너무 강해 마스터디스크 마스터디스크 좋은것만 준다 오메가몬보다 훨씬 센거 같애 개쎄 아 언제 내려가요 아이템 써야겠다 이런식으로 시간 끌지 말아줘 저거 잡으면은 지하라고 해줘 왜 저런 해바라기 같은걸 계속 잡게 하는거야 너무 싫어 핑크색 검은색 파랑색 순으로 내려가고 있죠 5와 10을 맞춰서 이게 여기서 뛰어내리면 안되냐 어차피 다 날아다니는데 내 뒤에는 디지몬들 알아서 받아주겠지 뭐 안고 내려가던가 피해선 못가나 이렇게 아 이번에 오메가몬 나왔네 아 계속 번갈아가면 나오는거였나 아까 회복시켜주는 애 다른 녀석이 어떻게 유코꺼 아니었나요 나 기억이 안나네요 어젠트피어의 눈을 빼앗겨서 그럼 너 지능관통 때려주겠네 블랙토네이도 얼마나 나오려나 진짜 오메가몬인거 아냐 니가 가로로 캐논 쓰면 끝나겠다 아 소름 이번에 쓸거지? 가로로 캐논? 그렇지 형탑? 와 소름 군사에 USB가 나와? 어? 엔딩인데 이제? 아니 이제 와서? 오메가몬이 방어력이 높고 방어력이 높으니까 오메가몬한테 지능을 전부 몰빵하면은 가로로 캐논이 어젠트피어만큼 나오려나 어젠트피어가 더 쎌거 같은데 오메가몬 보다 나는 워그레이몬이 더 쎈거 같구요 근데 이 로드 나이트 몬은 진짜 쎄다 너무 좋다 다 왔다 그냥 싸워도 이길거 같은데 그냥 싸우지 뭐 어차피 무속송 무타입일거 아냐 그냥 때려박죠 뭐 내 생각에 얘는 그거 할 필요도 없어 버프 걸 필요도 없어 진심으로 세팅 볼까? 버프가 있긴 하냐? 메티오프를 왜 갖고 있는거야? 가드필드가 있는거죠? 가드필드 쓰고 어택차지필드 있네 필드 한 번씩만 돌리면 되겠다 히트로이드캐넌을 빼자 와 너가 없구나 브레이크필드 있고 브레이크필드 있고 아 됐어 질 수 없는 구성이야 거슬리니까 채워줘야겠어 SP 마지막 세이브가 되기를 어디서 만나는 걸까 얘랑 다 나오자 오메가 문 알파 문 그냥 다 나와 이번에 게스트로 할 수 있겠어? 디아블로만 나왔다가 즉서되면 어떡해 아 이터 때문에 움직임이 둔해졌다 속도가 떨어졌다는 거겠죠?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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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딩이다 진 진 최종보스겠지 이거 또 뭐 듀프트먼처럼 두두부도 못한거 하나 더 숨겨져있었습니다 이런거 아니겠지? 알고보니 이그드라실이 최종보스였다 하면서 막 에이 지랄 제발 그러지 말자 어젠트 어어어? 잠깐만요 아 얘 방어력 특화구나 그 앵무조개처럼 그런가보다 체력이 근데 디지본보다 없어 아 공격하는거 볼걸 커넥트 점프죠? 가자 자연스럽다 이제 엔딩이야 뭐야 뭐야 뭐 유고다 아 뭔가 아닌거 같은데 가짜 유고 같은데 야 아 보스 너무 허접하게 끝나서 내 불안한데 뭐 있는거 같은데 네번째에서 나오겠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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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한번 더 어떻게 마당장으로 마당장으로 analysis 근데 마당장으로 하담 마당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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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너무 느려서 울받았었는데 왔다 왔다 진짜 다 친이냐 기대와 게라이 좋아 좋아 그렇게 생각해보니까 페이라고 예전에 있잖아 오메가몬한테 참교육 당하네 걔는 오지도 않았네 아 얘가 이터랑 합체해서 활동을 억제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걔네는 의사가 없고 그냥 개막는 짓만 하고 있다 아 쇠도 최종보수야? 진보? 저걸 육합하려고 가까이 가는 건가? 유고때문에 방해가 되는데 유고를 꺼내서 아 진짜 합체하네 너무하네 너무하네 나는 후속작이 있으니까 해커스 메모리가 있으니까 그때를 위해 스웨도를 남겨둘 줄 알았는데 스웨도가 처음에 디지몬 프로그램을 줬죠 주인공들한테 훌쩌라는데 그냥 여기서 죽여버릴 생각인가 본데 의식 그 자체가 돼서 유일한 의사로 행동할 수가 있다 엄청난 능력을 손에 넣게 돼서 신세계를 창조할 것이다 띠용 느려졌다고 했는데 빨라지겠네 그럼 근데 어차피 체력 없으면 관통 맞으면 죽는 거 아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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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미쳤다! 흠... 흥... 흥... 스웨도우도... 히키즈리다셈까? 아... 아, 알겠어! 사슴가 유고치! 좋아좋아 안되겠지? 안되겠지? 그냥 안되고 보스 전화... 그렇지 그렇지 빨리빨리 아... 아... 이터한테 커넥터 점프하면은 약해지는구나 그래서 자꾸 반짝반짝거리는거구나 아... 나는... 아... 뭐랄까? 알겠... 알겠습니깃! 그댓지... 아... 신유! 아... 너의 현명이 딱 맞고 야... 아... 아...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것은? 수웨델을 보존하는 새로운 세상. 그들은 모든 세상을救을 것이다. 그들은 그의力과 함께, 디지털 세상을 넘어가는 모든 세상을 만들어낸 것이다. 많은 변화, 그들의 변화, 그들의 역할을, 하지만 당신은 어떻게 할까? 스웨도를 막아야 된다. 디지몬도 스웨도 막기로 했고, 인간 대표인 주인공 파티도 막기로 했다고 합니다. 뭐 그런 뜻이겠죠? 의견은 물었지만, 플레이어의 선택지는 없는 게임. 어! 개스 둘 나오나보다, 돌. 근데 이거는 디지몬 없어서 어떡하냐? 나중에 파워드러몬이라도 생기나? 오오오오오 오메가몬. 오메가몬 한 명 뿐이야? 뭐야 스피릿 크래쉬 가드 차지 필드 어? 적 셋이야 그리고 거시기랑 양손인건가? 이것만 때리면 되는거 아니야? 죽었다 너는 겁나 약해 내 생각에 방어력 높은 타입입니다 아씨 에이 일단 때려봐 한번 한번 방어력이 높나 테스트 해볼까? 이거 쓰면 되니까 어? 방어력 그렇게 안높네? 아 그래도 이정도 높지 데미지 3배 차인데 아 좋은 기술 써주네요 방어력 업을 했기 때문에 저게 버프 주는 손이다 저게 데미지고 거시기는 아무것도 안하네 거시기는 여기있다 여기 거시기 뼈 잘라버려야지 속이잖아 손 어? 겁나 약해 뭐야 아 뭐해 아 진짜 뭐하니 이거 지금 관통 쓰면 무조건 죽는데 보고 갈까요? 뭐하는지 궁금하니까 거시기로 손 때려 어차피 맞아도 안죽을 테니까 어차피 맞아도 안죽을 테니까 이런거 봐줘야지 열심히 만들었을 텐데 손 잘라버려 손은 그럼 혼자 나오면은 저 왼손은 뭐할까 가요 버전으로 아 뭐해 아 그냥 죽어 하아 뭐하는거야 기껏 기회를 줬더니 지금 죽어 관액트 체인이 회복을 시켜주는 기술이었구나 난 몰랐어 저 콤보만 올라가는줄 알았는데 괜찮은 기술이네 전체 회복이 붙어있네 겸치 안줌 돈 안줌 상체인가 어어 상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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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대 딱대 머리 딱대 머리만 있는게 아니라 아 날개가 있네 날개가 저기네 캐논 안 들어오죠 팀 어? 두배라고? 샤인네이저로? 아아 아아 이렇게 돼 있구나 마침 딱 하나씩 있는데 잘됐습니다 위라주는 죽어도 되기 땜 어허 야 이러면은 그 광격폭 돌려야지 천정참파로 센터 아아 데미지 아쉽습니다 흥 와아 아 안죽는거구나 어? 아닌데? 실력 좀 남았나보다 근데 저 날개가 완전히 죽진 않나보네 어 스케이크 3 적절해 적절해 가슴 찢어 머리까지 싸울거 같은데 목이 돼있네 가로드캔 아 드디어 써줍니다 지능 관통 데미지 뭐하는 짓이냐 참파 아아 너무 강했다 관통 데미지 이게 너프 된거라니 아 하체랑 상체에 손이 두개씩 있구나 네개가 있구나 총 근데 상체손은 안싸웠어 하체손이 안싸운건가 도말라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 그럼, 여기에서 닫고 있는 것인가? 기본적인 정보를 할 수 없지만... 그럼, 로얄 나이츠과 다른 디지몬에게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구나. 이 교태를 우리에게... 뭐... 분위기 왜 이래? 크로노 트리거처럼 주인공 죽고 끝나는 거 아니겠지? 아... 뭐... 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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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안 막아줘? 아, 좋아요. 찐막! 사실상 4차전이야 이번에 싸우면? 어, 그게... 그 디디가 안 된다고... 결국, 차단이, 여보, 이렇게 핸을 탈고, 위대한 도전 때 나온 오메가몬이 진짜 강했다. 최후의 성기들 쓰고, 그레이스 옷을 진짜 쐈는데 걔가 찐이었네 완전 동화돼서 길이 없나 보다 모습이 없네 나를 왜 찾냐 뭐 이런 내용이죠 나는 그딴 거 관심 없고 너를 찾아야겠다 라고 합니다 그딴 거친 성은 사이예요. 사실 너희가 사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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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군요. 그렇군요. 사이예요. 시간 직원은 무수히 부... 무다. 주인공 팀은 선택을 해서 행동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약간 이제 뭐 주변에 영향을 안 받고 자기 의지대로 행동한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죠? 복잡하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하는 건 너무 논리적이지 않은 행동이다. 여기 사라지는 것도 곤란하고 그의 새로운 사이예요. 당신은 내 새로운 사이예요. 이 사이예요. 제 사이예요. 이 사이예요. 이것은 이 사이예요. 이 사이예요. 이 사이예요. 라는 이터가 사라져야 된다. 그의 사이예요. 그들은 인류의世界과 デジタル 월드와 이그도라실과 협력을 통해 이그도라실과 협력을 요청해서 이털을 전부 초기화하겠습니다. 지금 이털의 주도권을 쓰레드워 갖고 있으니까 이그도라실과 힘을 합치면 제거가 된다고 하네요. 너희는 니들 맘대로 살래요 라고 합니다. 아 칠대망이 더 셌어 솔직히 돌아왔어 무사해서 다행이야 방금 스웨도가 왜 안 왔을 때 선택지 3개가 다 내용이 달랐는데 결과는 다 똑같았던 거 아니야 그 녀석답다는 대답이 똑같았을 거 아니야 본 대답을 해도 똑같은 대답을 하는 거 아니야 밖에 나가는 편이 나을 것 같다. 빨리 가자 오메가몬이랑 알파몬이 들어서 옮겨주겠지? 와 오메가몬 태화했다 그때 봤던 디지털월드야 와 풀 그래픽 좀 봐 2000년대에 존재할 수 있는 그래픽단 말인가 아 에덴즈후군 주인공도 에덴즈후군 사실상 아 유고도 그렇지 않나 유고도 에덴즈후군 아닌가 두 사람이 눈을 뜬다는 어? 뭐야 임신했어? 아 배로 들어간 게 아니구나 아 산놈초새끼 이제 우리는 사라질 것이다 8년전 이전상태로 리셋할거다 얘네들이 이제 오기 전으로 그래도 다시 만나면 된다 사실 알고보니 잊어버리고 싶었던 기억이었던거지 그 땜에 디지털월드 다 박살나고 자기 동료 로얄라이츠도 손으로 죽여야되고 개고생하고 얼마나 하기 싫었으면 액자문한테 개 털려가지고 다음에 합류도 안했잖아 잊고 싶은 기억이니까 잊을테니까 다시는 보지 말자 이런 뜻인데 반드시 찾아내겠다고 합니다 원래들의 있었던 모습으로 돌아가겠다 우리들의 사랑스러운 세계로 이걸로 사건은 해결이다 이걸로 사건은 해결이다 굳이? 아 주인공은 갈색이나 노란색으로 해줘도 되는거 아니었나? 여자애를 그렇게 해주던가? 아 눈 색깔까지 똑같애 아 둥둥 떠서 가네요 그럼 내 디지몬들은 어떻게 되는거야? 아니 오메가몬은 그렇죠 아라탓거랑 저기 유코꺼는 키운거 아니야 새로 와.. 지금 가나 뒤늦게 귀여우는 것 봐 너무 역겹죠? 어우 신났어 주코몬 어딨어요? 저꾸몬 어딨냐? 전 내체가 야 쟤는 8년동안 저기 고생했는데 집에 돌아가면은 지 아빠도 살해당해 있고 회사도 다 무너져 내려 있고 이제 뭐는 재앙이냐? 그냥 거기서 이터랑 살지 관음하면서 현실세계 껴어 으아 그러지 말자 빨리 마무리 해줘 와 근데 그 특권 하나도 안했어도 깼겠다 난이도가 엔딩은 망은 그렇다 쳐도 그쵸? 망은 못했을걸 망도 깼겠지 좀 오래 걸려서 문제지 주인공은 고글이 되어버렸습니다 고글이 본체이기 때문에 아 이렇게 엔딩하고 후속작으로 가는거야? 에이 전작 주인공이 최종 보스 이런식으로 아 근데 이렇게 디지몰이 사라질 줄은 몰랐다 왜냐면 엔딩 이후 컨텐츠가 있을 것 같아서 다시 만나는 구조로 가는건가? 디지몬가? 뭐? 뭐? 오우 그럼 걔네들도 다 리셋된건가 그 중간중간 사건에 나왔던 애들 그 에덴에서 미소녀 파라다이스에서 있고 몸 없어지네 걔 너무 충격적이었어 오 키시베리에도 있대요 와 굉장히 씁쓸하겠는데 너무하네 아 에덴조건 아예 없어진건 아니네요 누구도 깨어난걸로 되겠네 그 중간에 지켜보려고 했었고 그 중간에 지켜보려고 한 명이 있는 것 같다 지금 리헤빌에 참여하는 것 같다 지금 저는 리헤빌에 참여하는 것 같다 나도 지금 일하고자 그 이유가 다가가가 되어있는 것 같다 그 이유가 당연히 다 알아야 되어있는 것 같다 지금 이 이유는 지금 전혀 다른 지켜보리와 그는 그의 유명한 관심들이 그의 대신이 있는 것 같다 例えばデジモン。あの子たちに関しては何とも言えません。いると言えばいるし、いないと言えばいない、みたいな。デジモンキャプチャーはもう存在しないんだけど。デジバイスで超流行ってるアプリにデジタルモンスターってのがあって。 ああ。 あれは、俺はデジモンの安全におすすめという絵を楽しめました。 このアプリのアプリにガブモンとかが登場しちゃってるから。 もうすぐエカーは、本ゲームに変わり、デジモンソウルチェイザーも駆であります。 私たちは、もうアウトでフォルカーブが入り、あって。 だって、私たちは、私たちの頭のバーンです。 でも、あなたとは 아 스웨도는 아예 없네 이름만 바꾼 거 아니야 야 에이씨 에리는 사모님으로 지금 떡상하고 쿄코도 없어? 아 흔적은 있는데 쿄코만 없다 명에다가 물음표는 왜 넣어놓은거죠? 저런 뉘앙스 아니야? 똑같은데 말할때는? 에이씨 어떤 이유가 있었나요?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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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씁쓸하게 끝나는데 주인공 식물인가 능력이야 그냥 없어진 것도 아니고 아 예 시한 실체라도 없으면 그렇다 쳐도 게이도 나 핫 길이 올해가 된 노턴 대대 오마이도 쥬시다가 나 아 콜라 LAUGHTER 어 있긴 한가 보네요 어 끝났다 끝났다 요약 오 매다 메но 요다 나 키니요 미차대 빅 꼬이 한 놈 반응 아다시 리그 아 디지털 디지털월드에 있나 보네 그냥 초코는 아직 분리가 안 된 건가? 그래서 이렇게 되어있는건가? 초코가 없었잖아요? 현실세계에 데이터가 흩어져서 모을 수가 없다 디지털홀드를 온다는 거 어우야아 그렇지 디지털홀드에서 거시기 탐정리를 해라 어? 명예전당인가보다 야 마지막에 껴서 전투도 합류 안했는데 저 뭐야? 그레니언몬? 매그너몬, 듀나스몬 얘는 전투 합류도 안해놓고서 샤벨레움 문제도 그렇고 전투에 등장도 안해놓고서 명예전당 들어왔어 아주 운이 좋습니다 제 인스톨을 개시 어 도전가인 활성 엔딩 도달 와아 끝났습니다 이야아 진짜 길었어요 제가 뭐 물론 레벨업이나 노가다 재능노가다 같은걸 해서 플레이타임이 막 뻥튀이가 되긴 했지만 그런거 제외해도 한 40시간 가량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스토리만 순수하게 굉장히 많은 재능이 있었죠 처음 보는 디지모들도 굉장히 많았구요 개인적으로 좀 이제 약한 애들이 많았으면 좋겠는데 성숙기, 완전체 궁극체 조건을 더 까다롭게 하거나 넣을 수 있는 인원수에 제한이 있다던가 그랬으면은 궁극체를 너무 이것저것 달고 다니니까 하긴 뭐 이게 만드는 게임이니까 만드는데 중점을 둔거 같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좀 성숙기나 완전체가 좀 많이 보였으면 좋았을텐데 좀 아쉽네요 잡몹으로만 많이 나왔고 그리고 뭐 마무리까지 해서 로얄라이츠랑 칠대방 이렇게 다 나왔죠 알파몬은 굴욕을 한 번도 못 꺼내요 오메가몬은 막 액자본한테 털려서 지쳐서 안 싸우겠다고도 했고 굴욕이 많이 있었는데 알파몬은 그런거는 없었습니다 늦게 등장해가지고 좋은 부분만 싹 다 잡아먹었죠 중간중간에 뭐 다인 디아나몬 다이나몬 그런것도 있다고 하는데 이거 스킵이 안됩니다 노래만 들으면 다 저작권 음원 같은데 저작권 음원이 하나도 없더라구요 엔딩까지 굉장히 신기하지 않습니까 게임 음원이라는건데 6호 6호 이렇게 됐고 그러면은 그건 어떻게 되지 아니지 다 디지몽 없어졌으니까 디지몽 다 없어졌겠구나 페이가 너무 안나왔다 페이가 페이라는 캐릭터를 넣을 필요가 있었나 다시 코인으로 솔직히 말해서 아니 굳이 넣을 필요가 있었나 차라리 그냥 아 해커스 메모리에 넣을 수도 있겠구나 차라리 그냥 페이가 없었고 만약 해커스 메모리에 나온다면은 뭐 상관이 없겠다만 6호까지만 딱 넣어가지고 6호한테 다 막 털리고 5매가먼 등장 뭐 이런식으로 가도 좋았을텐데 페이가 너무 중간에 빠져버려서 조금 아쉽네요 6호가 디지털월드까지 가서 고생을 했는데 어 너 데이터 보이는거네 이거 타쿠미 그냥 엔딩이 아니었네 아아 내 눈치가 없었네 설치완려 뭔가 또 있습니다 어 깨어났죠? 마요네즈랑 커피 상상도 못한 조합 시미켄 왜 일어난거야? 잡는것도 아니면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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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해피엔딩으로 끝나는군요 데이터가 모여서 타쿠이 부활해서 큐코도 이제 알프물이랑 찢어지면서 부활했구요 마요네즈 좀 써놓은것이구나 아, 깔끔하게 마무리됐습니다 강하게 처음부터가 개방됩니다 강하게 처음부터요? 아, 클리어 볼까요? 강하게 처음부터? 잠깐만, 계승하는건 아니지? 잠깐만, 이어서 이어서로 클리어가 돼? 어? 어? 어! 어! 미디언도 좀 팔생겼다 아이고, 뭐야 너는 왜 때가 무슨 때가 다가? 미친놈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 그냥 들어왔죠 과정없이 내려가면 아무것도 없겠지? 한번 가보긴 할까요? 사실 모든 디지몬도 이제 다 지나가 됐기 땜에 아무것도 없다 어? 뭐야? 어? 스테데도가 있어서 잠깐만 내 생각에 그거 컵 나왔을 거거든요? 여기는 대사는 안 변해 있다 그냥 엔딩 된 그거다 아 굳이 이거 클리어 데이터로 해서 할 필요가 있나? 아예 처음부터 키우는 게 재밌을 거 같은데 일단 이 클리어 데이터랑 메모리의 것은 디지몬만 안 옮기면 될 거 같기도 하고 옮기게 되면은 그냥 새로 아예 다시 파도 되니까 여기다가 붙여서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위대한 도전이 있고 위대한 도전은 해야겠죠? 컵 대회를 하고 위대한 도전을 하겠습니다 위대한 도전 먼저 받고 가자, 옮기네 오메가 블레이드 이게 마지막이래 아 마지막이면 해야지 마지막이면 해야지 마지막이면 해야죠 궁금하다 오메가 블레이드 뭔지 황제드라몬도 이길 수 있을 거야 아 디지털월드에 황제드라몬 있대요 아 그래? 아싸 그냥 가는 게 아니었구나 쟤는 뭐 주쿠모는 뭐 주쿠모는 심지어 디지털월드로 가지도 않았잖아 쟤는 왜 있는 거야? 다 아 여깄다 바로 앞에 있네 나갈 때 스웨드한테 가면 되나? 어 너가 최종 보수랍니다 야 피공에 무공은 들었다 양보는 필요 없다 그 실력을 보여달라 백신이죠? 네? 나 이 환영을 쓰러트려라 멘탈 차지 필드 대사 칠라고 너 지금 턴 그렇게 받은 거냐? 놀랍게도 지능형 공격을 했습니다 샤벨레오몬과 듀나스몬으로 무려 4턴이나 먼저 멘탈 20% 총 이건 뭐 디버퍼 안 통하겠죠? 홀리라이트 지금 우리 파티 구성 꽤 괜찮기 때문에 어택 차지? 쌍두? 하나씩 보내겠습니다 풀문 센터 방어력이 높은 건가? 일단 아 안 통하겠지만 한번 해보자 안돼 오! 떨어졌네? 아 관통 데미지가 들어가는 건가? 한번 질러봐 아 아 양쪽이 양쪽이 들어가는 거구나 순간적으로 깜짝 놀랐네 이게 다 전밀다해도 상관없죠 아 근데 느낌 안 좋다 질 거 같다 진심으로 나 어둠 기술 쓸 거야 메일 크리 아아아아 덩치가 커가지고 헷갈렸어 풀문블래스터 드래곤즈로 아 좋아요 힘을 보여 봐라 세인트 너클 뭔 힘을 보여 개뜬금 없이 뭔 힘을 보여 개뜬금 없이 아아 죽이면 되는 거 아니야? 아 일단 회복은 하죠 어차피 아 풀물을 쓸걸 그냥 이거 쓰자 이겼죠? 되게 괜찮다 이렇게 쓰니까 관통이 없어도 쎄 방어력이 별로 안 높네 시조의 건 받아보겠나 뭐야 지 버프를 풀었어 미친놈 세벨레옴은 전용기가 별로 어 느낌 왔다 가드 오메가 블레이드 와우 드래곤즈로아 아 미친놈아 아 그런게 어딨어 이거 이거 매그너몬으로 바꿔야 되는데 관통해도 안 통할 거 같지만 일단 때려보겠습니다 자 체인지 아 야 가드를 하자 가드해도 죽을 거 같긴 한데 일단 해 아 지월트가 먼저 때렸어야 되는데 제 생각에 왜 황제드라몬이랑 매그넌은 버텨 아 근데 야야야야야 무조건 죽잖아 두 번 돌아오면 무조건 죽잖아 그치? 그러면은 회복을 해도 의미가 없는 거네 두 번 돌아오면 리커버리를 살려야지 아 얘네가 있긴 하다 근데 그레니언몬은 버틸 수 있겠다 그럼 너가 죽는다는 전제하로 뭘 살려야될까 데이터를 살리는게 맞겠죠? 미라주가구 한번 살리자 갑자기 개고생 시키네 데미지 들어가면 이거 절망이거든요 안 들어가는게 나 그치 버티는거야 이러면은 훌륭하다 찍어 그렇지 미친놈 어 쟤 엄청 센놈이였어 실제 실제적으로 갖고 있는 녀석은 겁나 약한데 위대한 돌전 완료 아 아니야 이거야 디지털 월드에서도 아이템 한 번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거 오메가 블레이드 얻었습니다 진짜 다 했나본데 이제 장비품이겠지? 아 아 아 아 아 운명의 되진멘탈? 운명의 되진멘탈 검색 좀 해보자 그냥 모든 실리언을 돌파했던 증표를요 오메가 블레이드 사이버 술루스 잠깐만요 어? 원래 이거 진화하려면 저 하얀거 있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거? 이거 진화하려면 오메가 블레이드가 필요하대요? 예예예예 난 왜 갖고 있는거야 그러면은? 어? 왜 갖고 있는거야? 그리고 운명의 되진멘탈 운명 아 그 래피드몬 아머츠라는 녀석이 운명이야? 난 걔도 금색일래 같은거 쓰는 줄 알았지 아 너무 아니랬고 회복만 한 다음에 그 마지막 혹시 있는지 아직도 기계 고치는 중이지 그럼 만약 아직 고치는 것 중이면은 없다는 거겠죠? 완벽하게 다 봤다 진짜 하나도 안 빼놓고 클리어 데이터 있으니까 만약에 없으면은 제가 안보겠다 데이터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보긴 하겠습니다 어 마스터컵 야 레전드컵 위 아 네임드 mpc가 나오나보다 이안요호 챔피언 잘 있었어 류는 그냥 라이트컵 설마 진짜로 한거야 진짜를 실감하게 해주지 와 나보다 먼저서 때린다고? 와 나보다 먼저서 때린다고? 아 잔용기 진짜 이씨 소름 크로스 카운터 아 미묘 포메트 에머 아 로드 나이트 몬 체력 진짜 없다 한번 때려봐 카운터 맞아주겠다 덤벼라 못 덤비는 건 무서워서 무한캐넌 어어 아 왜 그건 맞아줘 반통은 안 했으면서 방어력이 계산이 되면은 카운터를 치는건가? 패닉 위스프 음 가이아포스 예이 오 쎄다 질수가 없다 근데 캐논 다이아포스 와 너무 아슬아슬하게 안 죽는거 아님? 저 B가 아 왼쪽에 있는 애네 죽여 잘 가고 둘 다 보내라 파워 파워를 보여줘 아 아 미스 소름 죽여 다음 어디서 찌꺼기들로 덤벼 다 뭐야 어 유코칭 조금 신선하고만 봐줄 생각 없습니다 혼자서 덤비네요 산화 아 뭔 자신감이지 뭐 백신으로 갑시다 그레니엄몬 아 그레니엄몬 첫 발진 아닙니까 아이치 그레니엄몬이 길 그게 아니네 그레니엄몬 넌 탈락 아 첫 발진해 아 그레니엄몬 가자 덱신이 좀 많다 이마참 그레니엄몬 전체 공격입니다 전체 공격입니다 크리 떠서 저데비지 라고 소름이 다진 죽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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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천용참파 다음 다음 어 어 페이다 페이가 뒤에 나오네 아 예전엔 신세 졌지만 그딴 거 알 바 아니고 걔 페버리겠다 라고 하죠 어 조합 때깔라 어 어 버프 거는 것 봐 금강개 만다라 어 튼트로애들만 있기 때문에 지금 네버 쟤는 딱 봐도 탱이 안되는 놈이다 혼내줘라 너까지 쏘고 교체하면 돼 아니야 아니야 교체할 필요가 없지 회복하면 되지 아이템 겁나 많기 때문에 아 괜히 아꼈어 아이템 쓸 일도 없어 마스팅거 빅토리 야 탱커한테 꼬라박는 클라스 쟤가 아프다 상성이 와 그래도 안죽고 S 익스플로전 저 녀석은 궁극체지만 원년 멤버거든요 디지몬월드 때부터 야 잠깐만 아 뭐가 이래 턴 좀 돌아와봐 디엑스 브랜디움몬 근데 사용처가 굉장히 괜찮다 탱킹 되니까 쟤 쟤 턴만 두번 안 돌아와면 안죽 아 왜 쟤 자꾸 크립 떠 어어 간퉁 간퉁해서 저 마스턴 거 빅토리 쓰는 놈 잡고 아 소용없어 치유권 좀 많이 치우던가 깜짝 놀래면 순간적으로 그리고 그리고 교체하면 되죠 데이터로 교체합니다 황제드라몬을 투카펜 멤버다 황제드라몬 PM이 무슨 뜻일까 홀몬 와우 관통 데미지가 뭔가 효율이 떨어졌다 일로 오니까 자 바이러스 바이러스 멤버 강하죠 엔딩 봤으니까 새로운 것도 다 생겼겠다 업글 하는 것도 어전 어젠트 피어 한방 미친 아 다음 가이아 모시길 마법고 데미지 안 쓸 거긴 하지만 이런 것보단 좋겠죠 이런 것보단 좋겠죠 누구냐 아 아라타군 퇴근 퇴근 상대하게 되더니 진심으로 하겠어 카타스로피 이거 한턴 치는 거잖아 괜찮아 한턴을 거르고 배미지 꼽겠다고 그래디엄문 하나도 안 닫았네 형제드라몬을 바꿔 형제드라몬 진짜 쓸모없다 뭐 한턴 셔도 한턴이 또 돌아오는 리플렉션 미러 아 얘 바이러스가 아니구나 얘 무지 아 대착하겠네요 그럼 세레들로 바꿔야겠다 그냥 쓰고 누가 셀라나 슬레이어들 한번 포함한 멤버로 가야겠죠 스트럭션 블랙어그레이몬이랑 에이스 블랙어그레이몬이랑 에이스 메그덤몬도 상상이 괜찮겠다 오히려 저 어둠이죠 쟤 황제드라몬 있는 게 낫네 황제드라몬이 지금 유일하게 빚이네요 멤버 중에 1.5배 받아야지 아 그냥 다 때리자 귀찮다 아이 세벗자 얼마나 세게서 그냥 때려박어 자 관통으로 바꿔야겠다 와 튼튼한데 얘는 즉사에 있지 않나 오 좋아요 크로스 카운터 마데몬 카운터 칠 수 있니? 관통대 황제드라몬이 빠져야겠다 아 데미지 겁난하죠 헉 겁나 아파 바꿔야되는데 쉬고 천룡 참파 블랙어그레이몬이랑 로드나이트몬 로드나이트몬 어젠트 피어를 믿습니다 블랙 터네이더 아 근데 로드나이트몬 체력이 너무 낮다 레벨 65면은 꽤 높은건데 아 저거 로드나이트몬 아니면 돼 아 좋아요 어차피 잡았다 어차피 잡았다 해보긴 하자 저 반동 때문에 쉬잖아 이 턴에 끝날 수도 있는거고 아 생각보다 별로 안섰습니다 테이가 설마 정점인 것인가 뭐냐 어 너야? 어 로얄라이츠를 데려왔어 일만년만이군 브이브이 고 스피드 차지 어 세계에 세번이나 놀아톤 바로 둘인데 바로 둘인데 굳이 백신을 때리는 안티포이즌 안티포이즌 안티포이즌이요? 갑자기? 빠른 녀석이니까 방어력 떨어지겠지? 방어력 떨어지든 말든 때릴거지만 데이터로 이 멤버에서는 샤벨레오몬이 제일 약하다 체력이 되는걸 봐도 모르겠어 코멘트 에머가 더 아프니? 어 바람 아 역상성이지 아 바보 벙개지 벙개 벙개 크리 어 데미지 별로입니다 실망이구요 그레곤즈로 그레곤즈로 한 바퀴 돌리면 반피 나는구나 아 반감인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데미지 아 아 위험하다 아 나노머신 브레이크 너무 꿀받나 윌리클로 5%의 확률을 뚫고 연달아 연전연승 연달아 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오메가몬도 나오겠다 보니까 안 나올 줄 알았는데 채통을 지킬 줄 알았는데 뭐야 여기까지 이겨운 실력 보여줘 다이나몬 가자 아이 찌끄레기를 얻다 비벼 뭐냐 문나임문 퍼프 걸자마자 미친새끼네 바이러스는 잠깐만 블랙어그레이먼을 저런데 뺄 수는 없지 어 두턴 먼저라고? 홀리라이트 어 진짜 쎄다 딜 소생 어젠트 비어 아 탭은 안되겠지 어 특화되어 있는 애네 딱딱 죽겠다 이거 그렇지 아름다운 데미지 다음 뭐야 아 얘도 아 저런거 있었지 차라리 이렇게 퍼펜먼 데려오지 분석완료 뭐야 난 저런 테이머 스킬 같은거 없는데 백신입니다 데이터로 바꿔야겠죠 드나스몬은 알아서 살아주기를 빌어 아 우리 데이터 애들이 좀 약하다 오 이거 반감됐는데 700이라고 해크래셔 너가 살릴래 제가 살릴래 너가 풀문 써라 풀문이 더 쎄다 아 아 아 이거 실환인가 너무 약한데 관통이 없어 데이터 아 멘탈 브레이크 풀드 같은거 맞으면 안되는데 네일크래셔 네일크래셔 드래곤즈로 좋아 어 아 너무 안 찬다 아 너무 안 찬다 아 아 분석 좀 그만해 왜 왜 왜 쟤가 분석하는데 저 녀석 능지가 오르는거야 말이 안되잖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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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본다 아 아 별로 안 쎄어 놀랍게도 별로 안 쎄어 죽어 죽어 저거 이펙트 좀 구리다 헬크래셔 킥만해 버틸만해 아 샤인의 광역 와 진짜 세다 왜 저렇게 세있네 이야 잘 싸웠어 다음 누구냐 누가 나올 것인가 야 야 벌써 너가 나와 너 트라우마 생기겠어 최후의 성기사 같은 거 쓰지마 힘내 오메가몬 야 아 너무 싫어 하지만 이번엔 데이터라고 이거나 처먹으라고 세배라고 이거나 처먹으라고 아 강합니다 아주 만족스러워요 이거나 처먹으라고 한 바퀴 도니까 그냥 아작나죠 에이 안죽지 그런 것 같고 잘 가라 와 잘 모아놨다 이 스킨 이렇게 관통 없는 찌끄레기들한테 너무 좋네 하하 와 와 Y번 마스터디스크 겔스톰 어 쟤 입이 벌어지는 애였어? 뭐야 나야? 저 조합은 뭐야 애초에 뭐지 이런 쩌리들을 갖고 왔어 건방지게 건방지게 이렇게 하는게 낫겠구나 코멘템 뭐 딱 예쁘게 들어가죠 딱 봐 어 둘 다 튼튼해 보인다 덩치 때려 가운데부터 패주겠어 샤벨레오몬 샤벨레오몬 스킬이 네일크래셔 아 나 버그 걸렸지 아 어리석었다 버티면 하냐? 아 샤벨레오몬 버그 걸린게 좀 크네 샤벨레오몬을 매그노몬으로 빼자 매그노몬은 이제 안전빵으로 막아주면 돼 아 매그노몬 튼튼한 것 봐 와 와 크리도 안 떴는데 저 데미지 뭐야 야 야 아 완전 진지하게 무슨 PvP 하듯이 하네 버그까지 걸렸어 다 물공이면서 건방지게 지금 다 물공이면서 건방지게 지금 다른들 죽어도 돼 방어를 올려 방어를 올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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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맞으면 죽을 수도 있다 아 안 맞었다 아 아 상태 이상 저 역겹네요 디스플리 뭐야 Campaign called bred 1개다 천룡 찬파 얼굴 아파라 적절하죠 내 쪽 버프는 못 푸네 아 강력히 쓸걸 그냥 뭐 데미지 좋았으니까 아 스피드 너무 거는데 와 일단 방어로 올려놔 방어력을 전혀 안올리고 데미지를 올리네 그냥 엑셀 부스터 다음날 안 돌아오지 브레이크 아 밀리지만 마 아 밀렸다 하지만 저 녀석만큼 혼내줄 수 있겠다 아 매그놈은 겁나 튼튼하죠 쟨 죽어도 돼 브레스 오브 와이브 이걸로 잡아줘 그렇지 아 약하다 쟤가 약하네 쟤 안 들어 안 들어 싫다 리버스 안 들어 보이죠 넌 뒤졌다 바로 찢겨질 준비해라 회복해줘야겠지 무려 DX다 더 걸렸구나 언제 걸렸니 야 와라 원년 멤버의 힘을 보여줘 와이브 와바 누구누구누구 해보구야 잘했어 잘했어 걔는 괜찮아 넌 방울이 충분히 높으니까 풀리지마 풀라지마 투로둑 투로둑 죽었다 쟤는 브레이크 빌드 아 휴댑 있는데 이거 안 해도 될거에요 아 됐어 죽었으면 됐어 에티오포 노어 쟤 왜저래 가운데가 괴물이었네 왜 강자부터 노린거야 나는 아 다음부터는 양사이브드부터 후려야겠어 다음이 있다면 있네? 네비꾼 안녕 네비꾼이야 와 나 검은색 듀쿠몬 처음 봐 듀쿠몬 주얼튼가? 내가 최종보스야 방심하지 말라고 무호호호 데몬즈 디자스터 와 백신 바이러스인가 그러면? 아 쟤도 그럼 검은색이지만 뭐 아니네 자 로어 이벤버에서 바이러스는 쓸모가 없네 그러면은 데이 백신이 낫겠지 너가 낫겠지 그리고 아싸리 젤을 죽이자 듀쿠몬을 아 최후의 성기사 같은 거 안 쓰겠지 시큼한 놈인데 설마 원래 디지몬이 이거밖에 없었나요? 아 여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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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택 브레이크 필드 어택 브레이크 필드 브레이크가 안 통할 때가 있어서 좀 끔찍하네 가로르 캐논 관통 위험하죠 관통은 위험하죠 마법이죠 심지어 와 버틸만 했어 놀랍게도 버틸만 했어 잠 두 대 맞고 설마 죽겠어 전용 찬파 와우 디스트로이드 캐논 그걸 왜 써? 굳이 힐크래셔 마나가 없나? 골드 아프죠 요 놈들 더러운 바이러스들 아프죠 음 회복기 줄거죠 풀필어 얘가 딱 봐도 최종본 쓴 것 같다 쟤 둘이 엄청 센 건가 보다 더 센 게 있을까? 10건만 애들이 센 거였네 아니면 그냥 깔맞춤이던가 와 갈뻔했어 거의 멘탈 브레이크 필드 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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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아 골드 박아 골드 박아 안 죽었다고? 어? 안 죽네? 왜? 쟤가 죽였죠 지금 아아 아아 이런 이벤트가 있구나 근데 강화 안 됐거든요? 강화 안 돼도 상당히 세네요 놀랍게도 놀랍게도 강화 안 듣는데도 상당히 셉니다 이건 회복을 해주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아 근데 회복 안 해도 안 죽겠지 죽어 일찍 누야 안 죽네 안 죽네 가드 차지 필드를 쓰고 아 나 이거 이 멤버로 싸우기 싫은데 바꿔야 되는데 어택 브레이크 필드를 쓰자 죽어 그냥 엑셀 부스터를 갈부네 하나씩 보내겠다 엑셀 부스터 가로르 캐논 어어 메그노몬 한방 메그노몬은 방어 특화기 때문에 아 190 데미지 소름 맞아줘 맞아줘 맞고 죽어도 돼 천용참바 데이터로 교환해서 잡으면 되니까 크레니언몬도 한방 나오겠는데 음 좋아요 그냥 죽겠지 어 체인 로스트를 씁니다 걔 굳이 굳이 딜을 미루다니 혼내줘 아 엑셀 부스터 빼면 좋죠 한턴 낭비죠 가로르 캐논 어어 좋다 되게 좋다 저렇게 쏘니까 아 이 멤버도 괜찮지 쥬얼트엔 쥬얼트 어 한방 어메가블레이더 두배 1.5배 너희는 안될 애들이야 못 버티는 애들이잖아 좋아요 끝난건가 더있나 이것으로 모든 컵을 재패했다 도전까지 달성 게임의 달인 축하한다냥 우승 상품이다냥 프렌드 프렌드쉽 DX 50개 와 대박 누가 이 타이밍에 문자를 보냈느냐 꿈꾼거 얘기하지마 아 이거 다 한건가 진짜 완벽하게 그쵸 마스터컵도 클리어 했고 모든 컨텐츠 다 본 것 같습니다 회복이나 해줬죠 마지막으로 말이 다 본거지 사실 해커스 메모리가 남았거든요 게임이 두개기 때문에 합품판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 메인 얘기하는거지 메인전으로 넘어간거지 그리고 마스터컵은 엔딩을 봐야지만 붙을 수 있는걸로 나왔습니다 내비꾼도 나오고 혹시 아이템 뭐 좋은거 파니? 엔딩 이후 아이템인데 어 안돼 어 아 나왔네요 음 야 크리티컬 박성용 이렇게 많이 올려줘? 해피율이 없긴 한데 해피율은 필요 없지 해피율 3개 박으면 27%네요 크릴은 3개 박으면 45%고 돈까지 다 소모를 했습니다 새로 산 아이템 같은 것도 없을 것 같고 뭐 있어도 별거 아니겠죠? 야 이렇게 해서 찐 막 어디 갈 데 없죠 진짜 여기에서 완전 새로운 세계 뭐 이제 엔딩 이후의 세계로 온 게 아니라 엔딩을 보기 직전에 3개인 걸로 NPC들이 수정이 돼 있잖아요 지금 그 아라타 대화문도 그렇고 다른 미래에도 그렇고 근데 뭐 일단 엔딩으로 가는 걔네들은 다 제어가 돼있지만 그래서 이제 뭐 대화나 바뀌었다던가 아라타가 실제로 적이 있기도 하고 엔딩 이후 세계로 만들었으면 유코 같은 거 찾아가서 대화라도 걸어보고 그럴텐데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어우 디지몬 게임 재밌게 즐겼습니다 여태까지 했던 디지몬 게임 중에 제일 잘 만들었네요 진짜로 개인적으로 스토리가 좀 전내 탐정일이 재미가 없었는데 해커스 메모리는 해커 내용이라고 하니까 더 재밌을 수도 있겠죠 55시간 플레이 했습니다 스팀으로 구매하실 수 있구요 자체 한글화가 돼있기 때문에 스팀 한글화가 돼있기 때문에 따로 한글 패치 안해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재밌게 잘 플레이 했습니다 저장을 다 하고 어 아 됐어요 저장 여기까지 하면 되지 어 다음 시간에 해커스 메모리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해커스 메모리도 풀 버전으로 올려야겠네요 편집을 해서 올릴까 했는데 내용도 좀 있고 뭐 이런 맛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풀버전의 맛이 다음에 해커스 메모리로 뵙도록 하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뿅 어 아 완결이구나 아 완결났습니다 해커스 메모리에서 봐요 짠